꽃이 되어 피어난 딸 옛날 금강산 옥류동 골짜기에 화전을 일고며 살아가는 도노인이 있었습니다. 노인에게는 효성이 지극한 외동딸 라지가 있었어요. 노인은 딸을 고생시키지 않으려고 새벽이면 이슬을 맞으며 밭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달빛을 받으며 집에 돌아왔습니다. 라지 또한 아버지를 도우려고 부지런히 일했으며 품을 팔아 아버지의 일손을 도와드리는 것을 기쁘게 생각했습니다. 부녀는 부지런히 일했으나 살림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려는 라지의 마음도 딸을 즐겁게 해주려는 도노인의 소원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는 몇 해 전 라지의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장례비용을 불담하느라 고개 너머 강부자에게 빌려 쓴 돈 때문이었습니다. 강부자는 워낙 돈밖에 모르는 구두쇠인데다가 라지에 대해 엉큼한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강부자는 라지의 어머니가 죽자 선심이나 쓰듯이 돈을 빌려주고 해마다 가을이 되면 빚을 갚으라고 성화를 부렸습니다. 도시부녀는 뼈가 휘도록 일을 했지만 아무리 일해도 빚을 갚을 수 없었어요. 어려운 부녀의 살림에 대하여 마을 사람들은 무척 걱정을 해주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뒷집에 사는 어진 나무꾼 총각의 마음이 각별하였어요. 그는 라지와 소급 동무였으나 커가면서 차츰 라지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도시 집안의 일이 남의 일 같지 않았고 그래서 총각은 한 푼 두 푼 나무판 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기미를 알아차린 강부자는 선수를 쳤어요. 어느 날 도노인을 불러다 놓고 말했습니다. 라지 어머니의 3년상을 마치는 날까지 빚을 갚지 못하면 라지를 데려갈 테니 그리 알게나. 강부자는 도노인을 협박하여 계약서에 손도장을 찍게 했습니다. 그렇게 3년이 지났고 도노인은 여전히 빚을 갚을 길이 없었습니다. 빚을 갚지 못하면 사랑하는 딸을 강부자 집에 보내야 하니 도노인의 걱정이 태상 같았습니다. 도노인은 그날부터 알아 누웠어요? 아버지가 갑자기 앓게 되자 라지도 걱정이 되어 잠을 잃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 어디가 편찮으세요? 아니다. 그냥 기운이 없어서 그래. 도노인은 한숨만 내쉴 뿐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소문은 온 동네에 퍼졌고 마침내 라지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라지는 아버지의 머리맡에 꿇어 앉아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아버지, 제 걱정은 마세요. 저의 소원은 아버지께서 걱정 없이 기쁘게 사시는 것입니다. 제가 강부자 집으로 갈 터이니 아무 염려 마세요. 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으나 라지는 그런 아버지를 뒤로 한 채 강부자 집으로 갔습니다. 그러고는 아버지가 손도장을 찍은 그 계약서를 되찾아 왔어요. 그리고 다음날 라지는의 집들에게는 커다란 가마가 와 닿았습니다. 라지는 강부자 집 여종들이 입혀주는 대로 칠보 단장을 하고 난 다음 누워계신 아버지를 향해 큰 절을 올렸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그토록 걱정하던 빚문서도 없어졌으니 안심하시고 부디 오래오래 사십시오. 라지는 슬픔을 억누르며 아버지께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라지야 못 간다. 아비를 두고 어디를 간단 말이냐. 아버지는 불편한 몸을 이끌고 가마에 매달렸으나 가마꾼들은 사정없이 떼어놓았습니다. 그리고 라지가 탄 가마를 메고 가버렸어요. 가마가 고개마루에 이르렀을 때입니다. 라지는 가마를 멈추고 밖으로 나섰습니다. 라지는 어느새 갈아입었는지 하얀 소복을 입고 있었어요. 라지는 지나온 길을 돌아보며 고개 넘어 계시는 아버지에게 다시 한 번 인사를 드린 다음 길 옆에 있는 어머니의 산소를 향해 절을 하였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고슬같은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한참 만에 일어선 라지는 하늘을 우러르며 어머니를 크게 외쳤습니다. 그리고는 낭떠러지로 몸을 던졌어요. 라지가 그토록 애절하게 부른 어머니 소리가 메아리로 되돌아와 울려 퍼질 때쯤 라지는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얼마 후 라지가 그렇게도 애달프게 부르던 어머니의 무덤 옆에 새로 작은 무덤이 만들어졌습니다. 뒤늦게 라지의 소식을 알게 된 나무꾼 총각이 달려와서 만들어준 무덤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라지의 무덤에는 하얀 꽃 한 송이가 곱게 피어났어요. 저승에 간 라지가 고마운 사람에게 얼굴을 내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꽃에 라지의 성과 이름을 붙여 도라지라고 불렀답니다. 금강 약수 세조는 어린 조카 단종을 죽이고 조선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저지른 죄과로 인하여 직권 초기에 매우 불안한 상태였으며 악성 피부병까지 앓고 있었습니다. 신하들은 팔교에서 유명한 의원을 불러 좋다는 약을 다 써보았으나 병은 점점 더 악화되었고 마침내 세조는 용상에 앉아있을 수 없을 정도로 괴로워했습니다. 그래서 명상대천을 찾아 기도를 드리기도 했어요. 명상대천은 이름난 산과 큰 강을 말합니다. 하지만 병은 나아지지 않았고 오히려 더해갔습니다. 이 무렵 금강산 백운대 밑에 병치료의 특효가 있는 금강 약수가 있다는 소식이 궁중에 날아들었습니다. 세조는 부랴부랴 금강산 행차에 올랐습니다. 세조는 만폭동을 지나 마하연에 도착해 백운대를 쳐다보았습니다. 까마득히 높아 도저히 오르지 못할 것 같았어요. 여봐라 백운대 밑에 가서 금강 약수를 떠오너라. 세조는 금강 약수를 떠오도록 명을 내렸습니다. 임금의 명을 받은 신하는 땀의 비옷에 들리며 백운대에 올라 약수를 가져다 바쳤습니다. 물빛이 왜 이리 푸르냐. 세조는 공연히 트집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네, 약수는 약성분이 있기 때문에 색깔이 푸른 줄 아래옵니다. 그러면 이 약수에는 약성분이 많겠구나. 세조는 너털 웃음을 짓고는 약수를 받아 마셨습니다.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아무런 차도가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한두 번만 마시고 발라도 즉시 효과가 나타났지만 세조에게는 아무런 효함이 없었어요. 안달이 난 세조는 신하들을 불러 지성을 올리라 무당을 불러 굿을 하라 하며 못살게 굴었습니다. 이렇게 십여일이 지난 어느 날 밤 세조의 꿈에 백발도인이 나타났습니다. 당신병은 겉병이 아니라 속병이고 그 뿌리가 대단히 깊어 금강 약수도 효과가 없을 터이니 이만 돌아가시오. 말을 마친 노인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이튿날 아침 세조는 신하들을 불러 모았어요. 어젯밤 내 꿈에 웬 백발노인이 나타나 내 병이 속병이라 하였는데 그대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세조의 물음에 신하들은 아무도 대답이 없었습니다. 세조는 그날 저녁 또다시 백운데를 향해 제사를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전날 밤 꿈에 나타났던 그 노인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당신은 소보다도 우둔한 사람이오. 당신의 속병이란 악한 마음을 말하는 것이오. 금강 약수는 마음이 착하고 양심이 깨끗한 사람에게만 효엄이 있는 것이지 당신처럼 악한 사람에게는 아무런 효엄이 없소. 세조가 깜짝 놀라 깨어보니 꿈이었습니다. 세조는 부랴부랴 행장을 수습해 금강산을 떠났다고 합니다. 선녀바위 옛날 옛날에 하늘나라의 선녀들이 금강못에 목욕을 하러 자주 내려오곤 하던 때의 일입니다. 선녀들 가운데 어느 한 선녀는 금강못에서 목욕을 하고 하늘로 오르려다가 금강못에 비치는 도영경을 보게 된 후부터 선뜻 오르지 못했습니다. 선녀는 주변 벼랑 바위에 앉아 한참 동안 넋을 놓고 도영경을 내려다보고 나서야 하늘로 오르고 나였습니다. 이는 도영경의 경치뿐 아니라 그 속에 비치는 자신의 모습에 스스로 감탄했기 때문입니다. 검게 흘러내린 머리태와 흰 날개옷에 감겨있는 고고한 모습이 금강못의 절정과 어울려 못 속에 비칠 때면 그 모습이 더없이 아름답고 황홀했습니다. 이렇듯 도영경에 매혹된 선녀는 금강못에서 목욕을 한 후 병풍 바위 위에 앉아 하염없이 도영경을 내려다보았으며 그러다가 하늘로 올라가는 때를 놓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어느 날 옥항상재는 선녀들을 불러모았어요. 지상에 갔다 하늘로 오르는 시간을 자주 어기는 선녀가 있다고 들었다. 앞으로 앞으로 다시 늦어질 때는 용서하지 않을 것이니 각별히 조심하도록 해라. 옥항상재는 문제의 선녀를 바라보며 아주 엄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선녀는 옥항상재 앞에서 다시는 그러지 않겠노라고 다짐하였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도연경과 그곳에 비치는 자신의 모습에 홀려 하늘로 올라갈 시간을 놓치게 되었습니다. 이제 하늘로 올라가 옥항상재 님의 벌을 받게 되면 금강못에 다시는 내려오지 못하겠지? 이렇게 생각한 선녀는 눈앞이 아득했습니다. 선녀는 자신의 아름다운 자태를 한 번만이라도 더 보고 싶어 도연경을 내려다보고 또 보다가 그만 그대로 바위로 굳어지고 말았습니다. 이 바위가 바로 풍경화 바위 위에 있는 선녀 바위랍니다. 닭을 쫓던 개 어느 화창한 봄날이었습니다. 어느 집 마당 한가운데서 닭 한 마리가 한가로이 모이를 쪼아먹고 있었어요. 아, 너무 행복해. 햇볕도 좋고 먹이도 마당에 가득하니 이곳이 천국이지 뭐야. 닭은 지금 이 순간이 몹시 행복하다고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누구처럼 먹이를 구하러 다닐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목숨을 노리는 못된 여우나 오소리에게 시달림을 당하지도 아느니 그랬지요. 하지만 그런 닭에게 불만이 있는 동물이 있었습니다. 그 동물은 바로 누런 황소였어요. 난 매일같이 무거운 짐을 나르고 뜨거운 땡볕 아래서 밭을 갈아엎는데 고작 먹는 것이라고는 콩깍지와 집뿐이니 세상은 너무 불공평해. 닭은 매일같이 빈둥빈둥 놀면서 맛있는 쌀을 먹을 수 있으니 더더 그렇지. 그 소리를 듣고 닭이 쌀쌀 맞게 대답 했습니다. 황소님 무슨 말씀을 그리 섭섭하게 하세요. 황소님이 보시기에 제가 매일같이 빈둥빈둥 노는 것처럼 보일지도 모르나 나는 황소님보다 더 중요한 일을 한다고요. 누구처럼 미련하게 힘이나 쓰고 있지는 않는단 말이오. 달게 말해 황소는 약이 바짝 올랐습니다. 뭐야 너같이 힘도 못 쓰고 식량만 죽내는 녀석이 뭘 얼어 죽는 중요한 일이야. 황소가 성큼 닭 앞에 아빠를 내디디며 말했습니다. 그러자 달기 푸드득 뒤로 물러서며 대답했지요. 왜 그 소리를 그 소리를 가만히 듣고 있던 개가 더 이상 못 들어주겠다는 듯 벌떡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말이야 바른 말이지 네가 집을 지키냐 아니면 사람을 구별하기나 하냐 그리고 밤잠 못 자고 밤새워 집을 지키고 있는 나도 가만히 있는데 늦까짓게 그깟 아침에 꼭 끼오 하고 한 번 우는 걸 가지고 큰 벼슬이라도 하는 것처럼 생색을 내다니 어이가 없구나. 한 번만 더 그런 소리 했다가는 내가 가만히 있지 않을 테니 조심하라고. 그러자 닭도 뾰루통해져서 개에게 한마디 쏘아붙였습니다. 누렁이님 남의 일에 웬 참견이죠? 사실 누렁이님이 멍멍하고 짖는 소리는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하지만 제가 꼭 끼오 하고 울면 사람들은 아침이 온 걸 알지요? 그러니까 제가 누렁이님보다 더 중요한 일을 하는 게 당연하지요. 화가 난 개가 금방이라도 닭을 물어버릴 것처럼 쏘아보며 멍멍 짖었습니다. 뭐라고? 네가 뭘 모르나 본데 내가 멍멍 짖는 데는 깊은 뜻이 있다고? 설마요? 그럼 그 뜻이 뭐죠? 바로 멍텅구리 바보야 라는 뜻이지 사람이나 동물이나 낯선 불청객이 집에 얼씬 거리면 멍텅구리 바보야 라고 짖는 거란 말이야 이제 알겠니? 그때 황소도 개의 말에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래 맞아 개가 멍멍하면 도둑놈이나 기분 나쁜 동물들이 깜짝 놀라 모두 도망을 간다고 그러니까 꼭 끼오보다 더 중요한 뜻이 담겨있는 거야. 그러자 달기 갑자기 깔깔거리며 웃기 시작했습니다. 개와 황소는 달기 오만하게 자기들을 비웃자 심기가 불편해졌어요. 겸손이라고는 털끝만큼도 없는 닭 이놈아 왜 웃는 거야? 개가 씩씩거리며 웃자 달기 웃겨 죽겠다는 듯이 깔깔거리며 대답했습니다. 누렁이님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멍텅구리 바보야 멍텅구리 바보야 라고 짖는단 말입니까? 너무 웃기잖아요. 누가 들으면 나는 멍텅구리 바보야 나는 멍텅구리 바보야 라고 말하는 줄 알겠어요. 뭐? 너 나한테 혼 좀 나볼래? 달기 계속해서 자기를 비아냥 거리자 걔는 단숨에 달기 달려들어 달기 벽을 확 몰어버렸어요. 깜짝 놀란 달기는 푸드득 날갯짓을 하더니 잽싸게 지붕위로 날아올랐습니다. 달기 톱니처럼 뾰족뾰족해진 벽을 만지며 말했어요. 아이고 내볕 누렁이님 그렇게 약이 오르면 어디 이곳까지 날아올라 와 보시죠? 그럴 수 없으면 너무 나서지 말란 말이에요. 이래 봬도 난 높은 족속 이고 누렁이님 은 낮은 족속 이란 걸 인정 하시라는 말이죠. 달기 지붕위에서 계속해서 약을 올렸지만 개는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저 분한 마음으로 달기 올라간 지붕만 쳐다볼 뿐이었어요. 그 모양을 보고 황소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닭 쫓던 개가 지붕만 쳐다보는 군. 그러고는 어슬렁 어슬렁 외양간으로 들어가 버렸 답니다. 키 큰 사내와 키 작은 사내 옛날에 전우치라는 사람이 길을 가다가 집에서 흘러나오는 슬픈 울음소리를 들었습니다. 전우치는 자기도 모르게 걸음을 멈추었어요. 무슨 일이기에 저리도 슬피 우는 것일까 전우치는 울음소리가 나는 집으로 한걸음 한걸음 들어가 주인으로 보이는 사내에게 까닭을 물었습니다. 사내는 목 메인 소리로 말 했습니다. 어제 저녁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장례 치를 돈이 없습니다. 명색이 명심보감에 대학을 읽은 자가 아버님 장례를 치르지 못한다니 말이나 됩니까? 그것뿐이 아닙니다. 환갑이 넘은 어머님이 계신데 봉양할 길이 막막합니다. 그래서 울고 있습니다. 그를 읽은 사람이 울고만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전우치는 사내의 딱 한 사정을 듣고 그냥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도포자락에서 족자를 꺼내 사내에게 주었습니다. 이 족자를 벽에 걸어놓고 고재기야 하고 부르면 족자 속에서 고재기가 나올 것입니다. 그러거든 은돈 백량만 달라 하십시오. 그 돈으로 장례를 치르도록 하십시오. 그 뒤로는 하루에 한 양씩만 달라고 해서 어머님을 모시도록 하십시오. 그런데 꼭 한 가지 명심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욕심을 부려서는 안 됩니다. 욕심을 부리면 반드시 화를 입게 될 것이니 부디 욕심을 부리지 마십시오. 선생님께서는 어떤 분위기에 이런 귀한 물건을 주십니까? 제 이름은 한자경 이라고 합니다. 나는 전우치라는 사람이요. 전우치는 바삐 길을 떠났습니다. 한자경은 전우치가 말한 대로 족자를 벽에 걸었습니다. 족자에는 커다란 창고가 그려져 있고 창고문 앞에는 고지기가 열쇠 꾸러미를 허리에 매단 채 창고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한자경은 의심스럽기도 하고 혹시나 하는 기대도 있어 가만히 불러보았습니다. 고지기야 그러자 족자 속에서 고지기가 엉금엉금 걸어 나왔습니다. 주인님 부르셨습니까? 한자경은 내친 김에 다시 말 했습니다. 은돈 백량만 다오 고지기는 열쇠 구멍에 열쇠를 넣고 돌려 창고문을 열고 들어가더니 은돈 백량을 꺼내 가지고 나왔습니다. 한자경은 은돈 백량으로 아버지의 장례를 무사히 치렀습니다. 그리고 다음부터는 날마다 한양식을 받아 어머니를 잘 모셨습니다. 한자경의 집에는 웃음꽃이 피고 밥상이 푸짐해져 갔습니다. 어머니는 소고기국을 먹고 싶다고 하는가 하면 굴비가 먹고 싶다고 했습니다. 한자경의 스미세는 점점 커져 갔어요. 한양으로는 양이 차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한자경은 고지기를 불러 오늘은 목돈을 쓸 일이 있으니 백일 동안 쓸 돈을 미리 좀 꺼내다오 하고 부탁했습니다. 그렇게는 안됩니다. 고지기는 한마디로 거절했어요. 왜 안된단 말이냐 백일 동안 한양식 주나 백일 치를 하루에 주나 마찬가지 아니냐 돈은 요긴하게 써야 하는 것이 아니냐 한자경은 자꾸 졸랐습니다. 할 수 없다는 듯이 고지기는 창고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창고 앞에서 한자경은 마음을 졸이며 기다렸으나 고지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애가 탄 한자경은 고지기가 들어간 창고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은돈이 산더미처럼 쌓여있었어요. 놀란 한자경은 정신없이 은돈의 자루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런데 들어갈 때 열려있었던 문이 자루를 메고 나오려 하자 닫히고 말았습니다. 문에 발로 차고 어깨로 밀어도 꼼짝도 하지 않았어요. 고지기야 불안해진 한자경은 큰 소리로 고지기를 불러댔습니다. 어디로 갔는지 고지기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한자경은 더욱 큰 소리로 고지기를 부르고 발로 문을 찼습니다. 창고를 지키던 호조의 관리가 이상한 소리를 듣고 창문을 열었어요. 창고 안에는 한자경이 돈자루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내놈은 누구냐 백주대낮에 창고로 들어와 돈을 훔치다니 그때까지도 한자경은 자기 방의 벽에 걸린 족제 앞인 줄 알고 꼬지졌습니다. 그런 내놈은 누구이기에 남의 방에 들어와 큰소리 치는 것이냐 이놈이 미친 것인가 미친 척을 하는 것인가 관리는 한자경을 포승으로 꽁꽁 묶어 호조판서 앞으로 끌고 갔습니다. 너는 누구냐 호조판서가 물었습니다. 한자경 이옵니다. 한자경이든 두자경이든 무슨 연고로 국고에 들어와 나라 돈을 훔치는 것이냐 한자경은 호조판서의 호통소리를 들으면서도 대답할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왜 말이 없는 것이냐 할 말이 없느냐 한자경은 한참 뒤에야 정신을 차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소희는 나라 돈에 손을 댄 적이 없습니다. 단지 제 방에 걸린 족자 그림 속에 창고로 들어가 은논을 내오려고 했을 뿐입니다. 소희는 족자 속에 창고로 들어갔을 뿐인데 어째서 제가 국고 속에 있는 건지 까닭을 모르겠습니다. 한자경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호조 판서는 지피는 데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족자는 어디서 구했느냐 한자경은 전우치에게 족자를 얻게 된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들려주었습니다. 역시 전우치란 놈이 또 장난을 쳤단 말이지 그것은 그렇고 여봐라 이놈을 감옥에 가두고 국고를 다시 살펴보아라 호조 판서의 영이 떨어지자 관리들은 창고 속으로 들어가 나랏돈을 살펴보았습니다. 한자경이 말한대로 은돈 백량이 든 자루에는 은돈 대신 조약돌이 들어 있었으며 한양이 든 자루에는 가랑잎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크게 놀란 호조 판서는 임금께 이 사실을 보고 했어요. 임금과 대신들은 은홍 끝에 온 나라 관하의 광고를 모두 조사해보도록 했습니다. 얼마 뒤 지방 관하에서는 곡식자루 속에 곡식 대신 모래가 들어 있고 돈괴에는 돈 대신 나뭇잎이 들어 있다는 보고가 쏙쏙 올라왔습니다. 전우치라는 놈이 나라 돈을 제 호주머니 돈처럼 쓰고 있는 게 틀림없습니다. 호조 판서가 말했습니다. 전우치라는 놈을 붙잡아야 나라가 평안할 것이니 속히 그 놈을 붙잡도록 하라. 그런 다음 그와 한패인 한자경의 목을 베어 본보기를 보여주도록 하라. 임금은 단호히 말했습니다. 이제 한자경의 목숨은 날아간 것이나 다름없었어요. 드디어 한자경의 목을 베는 날이 왔습니다. 햇빛이 쨍쨍한 날이었어요. 망나니는 칼을 휘두르며 형틀에 묶인 한자경 주위를 춤추며 뱅뱅 돌았습니다. 그때였어요. 갑자기 회오리 바람이 일더니 해를 가리고 사방이 캄캄해졌습니다. 해가 다시 모습을 드러냈을 때는 형틀에 묶여있던 한자경의 모습은 어디로 사라졌는지 보이지 않았습니다. 망나니만이 칼을 휘두르며 형틀을 돌고 있을 뿐 이었어요. 전우치과 한자경을 데리고 간 것입니다. 저녁 무렵 성문 밖에서 키 큰 사내가 키가 조금 작은 사내를 꾸짖고 있었습니다. 내가 뭐라고 했던가 욕심을 부려서는 안 된다고 하지 않았던가 선생님의 말씀을 새겨듣지 못하고 죽을 죄를 졌습니다. 키 작은 사내는 머리를 몇 번 입고 고개를 숙이며 굽실 거렸습니다. 이제는 어쩔 수 없는 일 깊은 산골로 들어가 죄를 뉘우치며 어머님을 모시고 잘 살게나 키 큰 사내는 어디론지 훌쩍 사라졌습니다. 키 큰 사내는 전우치이고 키 작은 사내는 한 자경 이었습니다. 한 자경은 깊은 산골로 들어가 욕심을 버리고 잘 살았다고 합니다. 원효와 신선 신라시대에 이름난 승려 원효는 높은 깨달음의 경지에 오르기 위해 공부할 곳을 찾아 내금강을 향하였습니다. 내금강의 여러 곳을 돌아보며 경치도 좋고 수행하기에도 마땅한 곳을 찾아 수미동으로 들어왔습니다. 수미동에 들어서니 골짜기에 펼쳐진 기암절벽과 아름다운 소들이 걸음을 붙잡아 발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온 산천에 엎치락 뒷치락 구비치며 흐르는 계곡물이 아름다운 소에 머물렀다가는 다시 흐르고 계곡 양쪽에 솟은 봉우리들은 만물상을 연상시키는 듯 갖가지 형상을 늘어놓았습니다. 수미동 골짜기는 앞이 널찍하게 열리고 아름드리 나무가 빼곡히 들어차 있었습니다. 계곡을 따라 올라가면 연이어 폭포와 소들이 나타나 수미 칠곡담 수미 팔곡담 을 이루고 있습니다. 정말이지 앉으면 일어서기 어렵고 일어서면 떠나기 아쉬운 절경들이었어요. 골짜기에서 동쪽 산비탈로 길이 나있습니다. 그 길을 따라 험한 바위 벼랑 모서리를 붙들고 따라오르니 평평한 바위 위에 옛 절터인 듯한 곳이 나타났습니다. 원효가 그곳에서 바라보니 바로 보이는 고개를 넘어가면 공부하기 마땅한 자리가 나타날 것만 같았어요. 고개마루에 올라서 보니 절경이 펼쳐졌습니다. 세상에 이처럼 아름다운 곳이 또 어디 있으랴 극락세계로 들어가는 문 같구나. 원효는 수려한 경치라 생각하며 이곳에 암자를 짓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이곳을 극락재라 이름 붙였습니다. 이 터는 올라올 때는 겨우 기어서 오르고 내려갈 때는 엉덩이를 땅에 대고 미끄러지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옛날부터 이 고개를 내려가려면 엉덩이로 칠리를 간다고 하여 둔행 칠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 여기에 토고를 짓고 수행하면 높은 경지에 오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하여 원효는 수미동 막바지에 토글절을 세웠습니다. 이 절이 바로 수미암입니다. 원효는 아담한 토고를 지어놓은 후 바람과 달을 벗삼아 하루하루를 오로지 불교의 깨달음의 경지를 터득하는 데 바쳤으며 금강산의 아름다운 경치를 벗삼아 자연의 기묘한 이치와 깨달음을 향해 나갔습니다. 청명한 봄날이나 단풍이 불깨 타는 가을날에는 봉우리들을 따라 올라가 온종일 행선을 하고 해질혁에 내려오곤 했으며 때론 평평한 전망대에 올라 자리를 잡고 앉아서 온종일 산매에 들기도 하였습니다. 경전을 잃다가는 산등성이에 펼쳐진 수려한 풍경을 끝없이 바라보았습니다. 그 풍경은 아무리 보고 또 보아도 새로운 모습으로 안겨왔고 보면 볼수록 더욱 아름다운 자연의 이치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눈앞에 바라보이는 봉황바위 장소바위의 미묘한 풍경에 심취하여 바라보다가 문득 노장바위의 눈길을 멈추었습니다. 원효의 귀에 이런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에 원효는 약간 고개를 돌려 돌아다 보고는 다시 본래의 자세로 극락제를 바라보았습니다. 이때 원효 모습은 마치 나무 아미탑을 극락세계에 들어선 나를 누가 찾느냐 하며 중얼거리는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낮에는 자연의 황홀한 경치를 돌아보며 그 속에서 산매 수행에 들었고 밤에는 늦도록 촛불과 마주앉아 경전을 읽었습니다. 그러다가 자정이 넘는 것도 날이 새는 것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겨울밤 원효는 밤늦도록 경전을 읽다가 그만 몇 해를 두고 한 번도 꺼트린 적이 없는 화룻불을 꺼트리고 말았습니다. 자정이 넘도록 경전을 읽다가 손발이 얼어드는 것을 느끼고 그제서야 화룻불을 헤집었습니다. 아니 풀이 다 사그라졌구나 풀이 다 사그라졌어 원효는 사그라진 화루의 잿속에 불씨라도 남아있을까 하여 다시 헤집었습니다. 그런데 불씨조차 남지 않아 몹시 실망하였어요. 인적 없는 산소감자에서 어떻게 불씨를 구한단 말인가 불을 피울 수 없게 된 그의 근심은 컸지만 당장은 어찌할 수 없었습니다. 원효는 추위와 피곤이 몰려와 불 꺼진 화루를 껴안은 채 깊은 잠이 들었습니다. 새벽이 되었을 무렵에 마당에서 인기척이 나는 듯하여 문득 잠에서 깨었습니다. 원효는 잠들기 전 분명 추위에 움츠렸던 기억이 있는데 깨어나니 훈훈한 방 안에 다리를 쭉 펴고 편안히 누워 있었어요. 게다가 화루에는 불이 이글이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원효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불을 누가 피웠을까 원효는 두리번거리며 방 안을 살피기도 하고 일어나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하지만 안도 바깥도 인기척 없이 조용하였습니다. 참으로 이상한 일이라고 생각되었지만 누가 불을 피운 것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원효는 그날도 온종일 경전 읽기에 전념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저녁이 되자 불현듯 화루가 생각난 원효는 화루를 한번 만져보았어요. 그런데 또 불이 다 꺼져 있었습니다. 내가 미처 불을 돌볼 생각을 또 못 했구나. 원효는 스스로 자책하며 조용히 자리에 누웠습니다. 하지만 몰려오는 창기운에 깊은 잠을 들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그때 소리없이 방문이 열리는 것이었습니다. 눈을 가늘게 뜨고 살펴보니 턱에 수염이 보기 좋게 드리운 어떤 남자가 조용히 들어와 화루 앞에 마주 앉았습니다. 그는 부젓가락으로 화루의 젤을 모아놓고 입김을 불었습니다. 그러고는 살아난 불 위에 나뭇가지 몇 개를 올려놓고 화루 쩐을 우그렸다 펴기를 몇 번 하였어요. 그러자 화루 안에 참숱이 한가득 담겨 이글거렸습니다. 참으로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 남자는 한동안 화루의 불길을 지켜보다가 조용히 일어나 밖으로 나가려고 하였습니다. 원효는 얼른 일어나 그를 불러 세웠습니다. 당신은 대체 누구시오? 원효가 이렇게 다그쳐 모르니 그는 빙글에 웃으며 조용한 목소리로 대답 했습니다. 피로봉이 가까운 수미동 윗머리에 사는 신선 영랑이오. 신선 께서는 어찌 알고 이 밤중에 산을 내려와 소승의 방에 꺼져가는 불을 살펴주십니까? 원효는 영랑신선의 고결한 풍채와 자비로운 마음에 감격하여 진심으로 감사하며 물었습니다. 영랑신선은 오히려 겸손한 자세로 대답하였어요. 덕망이 덕망이 높으신 대사께서 수행하시는데 도움될 일이 참으로 이것밖에 없어 송구합니다. 그 말에 원효는 고맙고 송구스러워 말을 잇지 못하였습니다. 그 뒤로 원효와 신선은 자주 만나 서로 존경하며 깨달음의 이치를 논했습니다. 산수도 즐기면서 때로는 영랑이 사는 비로봉 봉오리에도 올랐습니다. 깊은 수행을 통하여 깨달음의 경지에 오른 원효는 후세에 이름을 남겼답니다. 원효는 자기를 도와준 영랑신선을 잊지 않으려고 그가 사는 봉오리를 영랑봉이라고 이름지었습니다. 또한 함께 경전을 논하던 소미안 왼쪽 봉오리의 전망대를 영랑대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돌사다리 이야기 아득히 먼 옛날 아름다운 금강산 어느 골짜기에 초가지 반채가 있었습니다. 집은 비록 초라하기 짝이 없었지만 아지와 동생 무새는 늙으신 어머니를 모시고 화목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열다섯 살 나지는 이른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부엌 일과 바깥 일로 바쁜 어머니를 도와 손에서 일을 놓을 데가 없었습니다. 무새 역시 나이는 어리지만 뗄라물을 도맡아 해오고 뒷산에 읽어놓은 떼기밭도 부지런히 가꾸었습니다. 이처럼 서로 위하고 웃음꽃만 피우던 집안에 갑자기 큰 근심거리가 생겨났습니다. 그동안 가슴아리로 씨름씨름 앓던 어머니가 웬일인지 입맛을 잃고 몸져누어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더니 마침내는 바깥 나들이 조차 어렵게 되었습니다. 아지와 무새는 이름봄부터 늦가을까지 온산을 다 뒤지며 몸에 좋다는 약초를 캐어 어머니 병수발을 들었습니다. 또한 수십리 떨어진 곳에 있는 의원을 모셔다 어머니 병을 치료했으나 좀처럼 나을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여름날 이었어요. 지게를 어깨에 진 무새는 바구니를 끼고 뒤따르는 아지를 흘끔 흘끔 돌아보며 산골짜기를 따라 걸었습니다. 무새는 오래간만에 누나와 함께 산에 오른 것이 여간 즐거운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노루처럼 뛰어다니며 산나무를 한 줌씩 뜯어다가 누나의 바구니에 넣어주기도 했습니다. 누나 이것 좀 봐 도라지가 꽃망울을 터뜨리기 시작했어. 무새는 한껏 웃음진 두 볼에 볼 우물까지 살짝 지으며 손에 든 도라지 꽃을 내밀었습니다. 뾰족뾰족한 톱니 모양의 이파리와 다소곳이 고개 속인 하얀 꽃망울이 무척 단아했습니다. 아지는 채 피어나기도 전에 뿌리채 뽑힌 꽃이 가여운 듯 두 손으로 감싸지었어요. 누나는 금강산을 피는 꽃들 중에서 이 도라지 꽃이 제일 곱다고 했지? 어 이건 금강산 백도라지야. 금강산에 처음 뿌리 내린 꽃이라서 그렇게 이름 지었대. 약초로도 쓰이고 산나물로도 유명한 이 백도라지는 금강산의 자랑이란다. 난 이 꽃을 볼 때마다 어머니가 늘 들려주시던 도라지 전설이 생각나곤 해. 나도 누나처럼 깨끗하고 단정하게 살다가 죽어서는 이 아름다운 금강산에 한 송이 꽃으로 피고 싶어. 깊은 생각에 잠겨 영랑봉 쪽을 바라보는 아지의 팔을 흔들며 무쇠가 문득 이렇게 물었습니다. 누나 금강산에는 치료에 쓰이는 약초가 많다는데 어째서 어머니의 병을 낫게 하는 약초는 없을까? 난 그런 약초만 있다면 아무리 멀고 험한 곳이라도 기어이 찾아가 캐올테야. 무쇠의 말에 아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며칠 전 아지가 백천동에 사는 백발 할아버지를 찾아갔을 때였습니다. 아지는 할아버지에게 어머니의 병세를 말씀드리고 병을 낫게 하는 약 처방을 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러자 할아버지는 아지의 머리를 쐬다듬어주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 어머니의 병은 인간 세상의 약초를 가지고는 도저히 고칠 수가 없으니 참 안타까운 일이로구나. 다만 한 가지 방법은 저 하늘나라 달 속에 있는 개수나무 열매를 따다 써보는 건데 그걸 어떻게 따온단 말이냐. 네가 전설에 나오는 선녀라면 몰라도 아지는 한마디 대답도 못한 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 그냥 되돌아온 것이 여간 후회되지 않았습니다. 아지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할아버지가 일러준 처방을 무새에게 털어놓았습니다. 누나의 말을 듣는 무새의 두 눈이 반짝였습니다. 누나는 왜 이제야 그 말을 해 금강산에서 제일 높은 봉우리가 비로봉이잖아. 그곳에 올라가면 하늘나라에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을 찾을지도 몰라. 무새는 조금이라도 늦어진 것이 몹시 아쉽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무새는 금세 하늘에 오를 듯한 기세로 아지의 손목을 잡아 끌며 산기색을 따라 달렸습니다. 아지는 어머니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라면 하늘 끝이라도 가겠다는 동생의 마음이 느껴져서 목이 메었습니다. 이튿날 아침이었어요. 아지는 정성껏 준비한 밥 보자기를 무새의 손에 들려주며 몇 번이고 당부했습니다. 해지기 전에는 꼭 돌아와야 해 어머니가 근심하시지 않게 누나 내 걱정은 하지 말고 어머니 시중이나 잘 들어줘 무새는 누나를 안심시키고 비로봉으로 향했습니다. 허리춤에 도끼를 차고 밥 보자기를 둘러맨 무새는 산 골짜기를 지나 높은 벼랑길을 오르기 시작했어요. 금강산에서 나고 자라긴 했으나 아직 비로봉에는 한 번도 올라 본 적이 없는 무새로서는 여간 힘겨운 걸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병을 고칠 수 있다는 생각은 무새의 걸음을 가볍게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오르고 올라도 끝이 없을 것 같은 벼랑 바위들이 아득히 솟아 있었습니다. 수백 개의 봉우리가 서로 있다 기세기를 하듯 무새를 심술긋게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아래로는 청길이나 될 듯한 아찔한 벼랑이 커다란 입을 쩍 벌리고 한 입에 삼킬 듯한 기세로 노려보았습니다. 무새는 정신을 바짝 차렸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힘겹게 오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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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낮이 지나서야 비로봉 마루에 올라섰습니다. 산 꼭대기에 오르니 산 중턱까지 무겁게 드리웠던 구름이 말끔히 걷히고 영랑봉 쪽으로 밝은 햇살이 비쳤습니다. 손에 잡히던 구름은 어느새 하늘 높이 올라가고 파란 하늘이 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이사이로 같은 흰 구름이 뭉게뭉게 떠돌고 있었습니다. 저 구름을 잡아타고 하늘나라로 올라갈 수는 없을까? 무새는 구름 더미들이 밀려가는 대로 눈길을 돌리며 생각에 잠겨있었어요. 그때 맞은편 바위 앞으로 아름다운 선녀가 사뿐사뿐 다가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선녀는 바위 틈에서 무엇인가 꺼내들고 동쪽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그러고는 오른손을 쳐들어 손에 쥔 것을 하늘에 대고 비춰보더니 다시 왼손에 바꾸어지고 비춰보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 좌르르 착하는 소리와 함께 하늘에서 금빛 은빛의 눈부신 사다리가 선녀 앞에 내려와 닿았습니다. 무쇠는 넋을 놓고 이 광경을 지켜보다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선녀님 무쇠는 앞뒤 생각할 것도 없이 바위 틈을 지나 허둥지둥 달려갔습니다. 엎어질 듯 비틀거리며 달려가 선녀 앞에 무쇠의 이름 무쇠는 무릎을 꿇고 간절히 말했습니다. 산 아랫마을에 사는 무쇠라고 합니다. 저는 어머니의 병에 쓸 개수나무 열매를 구하러 하늘나라에 올라가려고 여기 비로봉까지 왔답니다. 선녀님 간절히 부탁합니다. 저희 어머니를 불쌍히 여기시어 저에게 하늘나라에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무쇠는 눈물을 글썽거리며 사정했습니다. 선녀는 무쇠의 말을 다 듣고는 동정어린 눈길로 무쇠를 훑어보았어요. 효심어린 무쇠의 모습은 측은하면서도 아름다웠습니다. 생각 같아서는 지금 당장 너를 데리고 올라갔으면 좋겠다만 이 사다리는 한 명밖에 못하게 되어 있단다. 내가 올라간 다음 밤이 오면 내가 한 그대로 해보거라. 그러면 다시 사다리가 내려올 거야. 그때 올라와서 만나자꾸나. 선녀는 이마를 남기고 서둘러 사다리에 올랐습니다. 선녀가 사다리에 발을 올려놓기가 바쁘게 사다리는 하늘로 올라갔어요. 그러자 누리에 비켜있던 상서로운 기운도 사라졌습니다. 텅빈 바위 앞에 홀로선 무쇠는 허전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쇠는 바위 앞에 다가가 선녀가 손을 넣던 바위 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곳에는 어른 주먹만한 구슬이 놓여 있었어요. 그냥 보기에도 유난히 빛을 내뿜는 듯했습니다. 손을 내밀어 구슬을 잡으려던 무쇠는 남의 물건에 손을 대는 것만 같아 얼굴이 달아오르고 가슴이 두근거려 저도 모르게 몸을 움츠렸습니다. 무쇠가 망설이는 사이 벌써 해는 서산마루로 넘어가고 주위에는 땅거미가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무쇠는 마음을 다잡고 바위 틈에 손을 넣어 구슬을 꺼내 들었어요. 그러고는 선녀가 하던 대로 오른손과 왼손에 바꿔지고 하늘을 향해 비춰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온천지가 황홀하게 변하면서 은빛 금빛으로 아롱진 사다리가 무쇠 앞에 내려왔습니다. 무쇠는 더 생각할 새도 없이 사다리에 올라섰습니다. 무쇠를 태운 사다리가 막 하늘로 날아오르기 시작했을 때였어요. 무쇠야 동생을 혼자 비로봉에 올려 보내놓고 마음이 놓이지 않았던 아지가 뒤따라 올라왔던 것입니다. 비로봉 중턱에 이른 아지가 이런 희한한 광경을 보고 하늘을 향해 소리쳐 부른 것입니다. 누나 어머니 약을 구해가지고 올 테니 걱정 말고 기다려요. 무쇠의 목소리는 산뽕우리에 부딪혀 더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하늘나라에 올라간 무쇠는 금강산에 내려왔던 선녀를 만났습니다. 선녀는 무쇠가 꼭 오리라 믿었기 때문에 기다리는 중이었습니다. 선녀는 무쇠와 함께 달의 옥토끼를 찾아갔습니다. 옥토끼는 선녀로부터 무쇠의 지극한 효심을 전해듣고는 크게 감동하여 개수나무 열매를 한 바구니 가득 따주었습니다. 이건 하늘나라에도 한 그루 밖에 없는 개수나무에서 딴 열매야. 아무에게나 주지 않는 귀중한 약재란다. 어머니를 위하는 너의 마음이 지극하기에 이 열매를 주는 거야. 가지고 가서 어머니 병을 고쳐드려. 선녀는 무쇠를 데리고 사다리로 갔습니다. 빨리 사다리를 타고 금강산으로 가거라. 지체하면 하늘나라 임금님의 노여움을 살 수도 있단다. 무쇠는 선녀와 작별인사를 나누고 사다리에 올랐습니다. 무쇠가 사다리를 타고 내려가려는 순간이었어요. 갑자기 주위가 어둠에 휩싸이더니 세찬 바람이 일며 천둥소리가 온 세상을 흔들었습니다. 하늘나라 임금님이 사실을 알고 크게 노했기 때문입니다. 정해진 날짜와 시간에만 오르내리게 되어 있는 사다리가 자기도 모르게 오르내린 것에 대한 화풀이었어요. 무쇠가 탄 사다리는 방향도 없이 이리저리 밀리다가 뒤집어지기까지 했습니다. 얘야 어서 사다리에서 내려라. 선녀는 무쇠를 향해 발을 고르며 소리쳤으나 무쇠는 사다리를 더욱 힘껏 부여잡았어요. 어머니와 누나가 있는 금강산으로 어서 빨리 내려가 내려가야겠다는 마음뿐이었습니다. 비로봉에 올라 동생이 내려오기만을 안타까이 기다리던 아지는 지칠 대로 지쳐 그만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하늘나라의 한 시간은 땅에서의 하루와 맞먹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무쇠가 금강산을 떠난 지도 열흘이나 되었던 것입니다. 지친 몸을 바위에 기댄 채 깜빡 잠이 들었던 아지는 때아닌 천둥 소리에 두 눈을 번쩍 떴습 하지만 새참 비바람 때문에 눈조차 제대로 뜰 수가 없었습니다. 아지는 자기 한 몸도 간혹이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바람에 밀리며 뒤집어지는 사다리와 그 위에 탄 무쇠를 쳐다보고 말았습니다. 아지는 허둥지둥 산 봉우리로 치달아 올랐습니다. 높이 올라갈수록 바람은 더욱 세차 연약한 아지의 몸을 마구 떠밀었습니다. 그러나 아지는 무쇠가 위험하다는 생각에 제 몸을 돌볼 경황이 없었습니다. 아지는 이쪽 봉우리에서 저쪽 봉우리로 이 바위에서 저 바위로 마구 뛰어다니며 소리쳤어요. 무쇠야! 새찬바람은 아지의 목소리를 집어삼킨 채 더욱 거세게 휘몰아쳤습니다. 아지는 집채만한 바위돌이 통째로 날아오르는 듯한 느낌이 들어 머리를 번쩍 쳐들었어요. 천둥소리와 함께 무쇠가 탄 사다리는 아지가 서있던 바위벼랑을 세차게 들이받으며 산산이 부서져 나갔습니다. 집에서 앓고 있던 어머니는 열흘이 되도록 돌아오지 않는 자식들에 대한 근심으로 누워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해지기 전에는 돌아온다고 약속한 아이들이 벌써 열흘째 소식이 없었으니까요. 근심에 잠겨있던 어머니는 비로봉 쪽에서 들려오는 천둥소리에 놀라서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섰습니다. 어머니는 마을 사람들의 부축을 받으며 산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마을 사람들과 함께 비로봉으로 오르며 아이들을 불렀으나 메아리만 들려올 뿐 아무런 대꾸도 없었습니다. 무쇠야 아지야 나만 남겨놓고 대체 어디로 갔단 말이냐 어머니의 눈에서는 눈물이 비오들 쏟아졌습니다. 그때였어요. 갑자기 주위가 대낮처럼 밝아지더니 눈앞에 있던 바위 벼랑들이 은빛 금빛을 뿌렸습니다. 놀라운 광경에 눈이 휘둥그레진 사람들은 바위 앞으로 달려갔어요. 가까이에서 보니 커다란 바위가 층층이 쌓여 단을 이룬 돌 사다리 였습니다. 무쇠야 니가 정말 이렇게 바윗돌로 굳어졌단 말이냐 니 누나는 어딜 가고 어머니는 바위를 끌어안고 쓰러졌습니다. 생각하면 불편할수록 어머니는 가슴이 답답하고 눈앞이 캄캄하여 몸을 가늘 수 없었어요. 정신을 잃고 쓰러진 어머니가 눈을 떴을 때는 해가 하늘 한복판에 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근심어린 눈길이 어머니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어디선가 풍겨오는 이상한 향기를 맡고 머리를 쳐들었습니다. 어머니의 눈길은 파란 이파리가 바람결에 흔들리는 한 폭의 꽃에 멈춰졌습니다. 흙 한 줌도 없는 커다란 바위 틈에 어떻게 뿌리를 내렸는지 톱니 모양의 잎사귀와 보라색 초롱꽃이 활짝 피어 있었습니다. 금강산에서 처음 보는 꽃이었습니다. 밤새도록 동생을 기다리며 초롱불을 켜들고 안타까이 서있던 아지의 모습이 그대로 꽃이 된 것 같았습니다. 아지는 도라지 전설을 즐겨 들으며 어느 꽃보다도 도라지 꽃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그 꽃이 꼭 딸 자식처럼 생각되었어요. 어머니는 정성껏 꽃을 캐내어 집으로 가져가 뜨락에 심고 가꾸었습니다. 그로부터 몇 해가 지나자 꽃은 금강산 곳곳으로 퍼져 갔습니다. 어머니의 병 또한 꽃의 뿌리를 캐다가 달여 먹은 으로 씻은 듯이 낳았어요. 마을 사람들은 오노이의 효성에 대하여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때부터 사람들은 무쇠의 넋이 깃든 비로봉의 돌 사다리를 은 사다리 금 사다리라고 불렀습니다. 금강산에 처음으로 뿌리 내린 보라색 초롱 꽃은 어머니를 극진히 위하는 아지의 넋을 담아 금강 초롱 이라고 불렀답니다. 떡 먹기 내기 옛날 옛날에 호랑이 한 마리가 산길을 지나가다 두꺼비를 만났습니다. 마침 무슨 재미난 일이 없을까 생각하고 있던 호랑이는 두꺼비를 보고 대뜸 이렇게 말했어요. 두꺼비야 때마침 배도 고프고 하니 시루떡 만들어 먹지 않으련? 그러자 두꺼비도 군침을 삼키며 대답 했습니다. 그래 좋아. 이렇게 해서 시루떡을 만들어 먹기로 한 호랑이와 두꺼비는 각자 집으로 달려가 똑같이 쌀 한 바가지를 가져왔습니다. 물론 팥과 떡시루와 나무 장작도 준비했지요. 호랑이와 두꺼비는 제일 먼저 쌀을 갈아 가루로 만들고 파트로 고무를 만들었습니다. 그런 다음 떡시루에 쌀과 팥고물을 차례로 올려놓았지요. 호랑이와 두꺼비는 사이좋게 콧노래까지 부르며 떡시루에 쌀가루와 팥고물을 가득 채웠습니다. 호랑이와 두꺼비는 장작에 불을 피우고 떡시루를 그 위에 올려놓았어요. 그러고는 장작불에 후후 입바람을 불며 시루떡이 어서 익기를 기다렸지요. 그렇게 얼마의 시간이 지났을까요? 떡시루 안에서 김이 모락모락 시루떡 익는 맛있는 냄새가 폴폴 나기 시작했습니다. 와 시루떡 다 됐다. 호랑이와 두꺼비는 군침을 흘리며 떡시루를 한참 동안 쳐다보았습니다. 그때 호랑이 머릿속에 퍼뜩 못된 생각이 지나가지 뭐예요? 자기 혼자 시루떡을 다 먹고 싶은 욕심이 생긴 겁니다. 두꺼비야 우리 떡시루 잡기 시합 시합 하지 않으련? 떡시루 잡기 시합 그게 뭔데? 응 그 시합은 아주 공평한 건데 떡시루를 산 꼭대기에서 굴린 다음 그 떡시루를 쫓아가서 먼저 잡는 쪽이 떡을 다 먹는 거야. 이 말을 들은 두꺼비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호랑이는 덩치도 두꺼비보다 백배는 크고 달리기도 천배는 빠릅니다. 그건 불공평해. 내가 어떻게 널 이길 수 있겠니? 나도 너랑 똑같은 출발점에서 시작하는데 뭐가 불공평해? 호랑이는 이렇게 말하고는 막무가내로 떡시루를 들고 산 꼭대기로 올라가 떡시루를 산 아래로 힘껏 밀었습니다. 떡시루는 산비탈을 따라 대굴대굴 굴러가기 시작했어요. 호랑이는 산 아래를 향해 냅다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두꺼비는 풀쩍 풀쩍 엉금 엉금 기어가고 말입니다. 호랑이 녀석 자기 혼자 시루떡을 다 먹으려고 이런 시합을 하자고 한 거야. 가다가 쿵 넘어져라. 두꺼비는 저 멀리 앞서가는 호랑이를 보며 악담을 퍼부었습니다. 그런데 넘어지라는 호랑이는 넘어지지 않고 굴러가던 떡시루가 돌보리에 쿵 나무 밑동에 쿵 하며 들썩 들썩 하는 겁니다. 그때 참으로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떡시루가 돌보리에 쿵 나무 밑동에 쿵 하고 부딪힐 때마다 떡시루 안에 있던 떡과 팥고물이 떨어져 나오는 겁니다. 이게 웬 횡재야 떡덩이가 떨어져 있네. 그래 내가 다 먹어버려야지. 두꺼비는 희죽거리면서 떨어진 떡을 정신없이 집어먹으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늘에서 갑자기 커다란 새가 날아와 덥석 떡을 집어 날아가고 말았어요. 호랑이는 그때도 떡이 떨어지는 줄도 모르고 헐레벌떡 산 아래로 뛰어가기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떡시루가 굴러오나 뒤돌아보고 다시 뛰어가다 뒤돌아보고 하면서 열심히 달리기만 했어요. 두꺼비 녀석 무슨 수로 나를 이길 수 있겠어. 조금만 더 내려가면 떡시루가 나를 기다리고 있겠지. 산 아래 도착한 호랑이는 숨을 몰아쉬며 떡시루가 내려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떡시루가 호랑이 코앞까지 내려왔어요. 그런데 떡시루 안에는 떡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아무리 찾아보아도 떡은 없었습니다. 뒤에 두꺼비가 산을 내려오고 있었어요. 호랑이는 두꺼비가 떡을 다 먹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두꺼비의 표정도 밝지가 않았어요. 두꺼비야 네가 네시로 떡을 다 먹었지? 호랑이가 씩씩거리며 물어보자 두꺼비가 말했습니다. 떡이 나무와 바위에 부딪혀서 나뒹구는데 하늘에서 커다란 새가 내려와서 먹고 도망가고 말았어. 나도 한 개도 못 먹었다고. 하지만 호랑이는 그 말을 믿지 않았답니다. 거짓말 마. 떡 어딨어. 이리 내놓지 못해? 그렇게 두꺼비와 호랑이는 계속 다투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며 하늘을 날아간 새는 떡을 모두 먹었고 지금도 호랑이와 두꺼비는 만나기만 하면 서로 싸우기만 한다고 합니다. 불신이 된 젊은이 신라 활리역이라는 곳에 직위라는 젊은이가 살았습니다. 어느 날 직위는 볼일을 보러 신라의 수도인 서라벌에 갔다가 우연히 선덕여왕의 행차를 보게 되었습니다. 여왕을 보는 순간 직위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아, 저 여인과 말 한마디라도 해봤으면. 직위는 아리따운 선덕여왕을 보고 한눈에 반했습니다. 직위는 그날부터 온통 머릿속에 선덕여왕의 얼굴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직위는 선덕여왕을 사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신라 제27대 선덕여왕은 진평왕의 딸로 마음씨가 곱고 지혜로운 데다 얼굴이 예뻐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왕이 바깥 나들이를 하게 되면 여왕을 보려고 사람들이 모여들어 거리를 시장처럼 만들었습니다. 사라벌에 갔던 직위도 여러 사람들 틈에 끼어 여왕을 한번 보고는 여왕이 너무도 아름다워 그만 사모하는 마음에 빠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왕을 본 뒤로 직위는 잠도 자지 못하고 밥도 먹지 못하고 정신나간 사람처럼 오로지 선덕여왕만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지내다가 그는 미쳐버리고 말았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내 사랑하는 여왕 내가 사랑하는 여왕이여. 날이면 날마다 직위는 길거리를 돌아다니며 이렇게 외쳐댔습니다. 저거 참 큰일인데 감히 여왕님을 직위가 떠들고 다니는 것을 본 관리들은 직위의 지껄이는 말이 여왕 귀에 들어갈까 봐 걱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관리들은 직위를 잡아다가 그러지 말라고 달래기도 하고 매질도 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선덕여왕이 절에 가려고 행차를 하게 되었어요. 이날도 직위는 내가 사랑하는 선덕여왕이여 하고 소리쳐 외치며 길거리를 다녔습니다. 아니 저놈이 직위를 본 관리들이 달려들어 붙잡았어요. 미친 게 아니야? 사랑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직위를 구경하던 사람들이 웅성됐습니다. 사람들이 웅성대며 떠드는 곳에 직위가 관원에게 붙들린 것을 본 여왕이 관리에게 물었어요. 대체 무슨 일로 저러느냐? 어떤 미친 사람이 여왕님을 보고 싶다고 달려오다가 관원들이 그들에게 잡혔습니다. 뭐라고? 내게 오는 걸 잡았다고? 놔두거라. 선덕여왕은 관리를 나몰았습니다. 배하 아레옵기 황송하오나 저 사람의 이름은 죽이라 하온데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사람이 옵니다. 그런 사람이 왜 내게로 오겠다고 한단 말이냐? 관리는 여왕을 좋아해서 그렇다는 말을 감히 하지 못했습니다. 꿈을 대지 말고 어서 속시원히 말해보거라. 저 여왕님을 사랑한다고 하옵니다. 관리는 진땀을 흘리며 겨우 대답했습니다. 뭐라고? 나를 사랑한다고? 그거 참 좋은 일이로구나. 여왕은 빙글에 웃으며 지기우에게 따라오라고 하고는 자리를 떴습니다. 여왕 계속 미치광이를? 둘러서서 구경을 하던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여왕을 쫓아가는 지기는 너무나 좋아서 싱글벙글대며 얼씨구 절씨구 좋다 하고 어깨 춤을 덩실덩실 추며 여왕의 뒤를 따랐습니다. 절에 도착한 선덕 여왕은 먼저 대웅전에서 부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동안 지기는 벅당 앞에 있는 탑 옆에 쪼그리고 앉아 여왕이 나오기를 기다렸어요. 그러나 아무리 기다려도 여왕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휘된 일이지? 지기는 시간이 흐를수록 안타깝고 초조했습니다. 그러다가 여왕 생각으로 먹지도 못하고 잠을 자지 못해 몸이 약해진 지귀는 몸과 마음이 지쳐 깊이 잠이 들었습니다. 예보를 마치고 나오던 여왕은 곤하게 잠자고 있는 지귀를 바라보았어요. 초라한 모습으로 곤히 자고 있는 모습을 보니 측은한 생각이 들어 팔목에 끼고 있던 팔찌를 풀어 지귀 가슴에 얹어놓고 자리를 떴습니다. 여왕이 간 뒤 잠이 깬 지귀는 가슴 위에 있는 팔찌를 보고 놀랐어요. 이게 뭐지? 여왕 배야의 팔찌라네. 자네가 잠들어 있어 깨우지 말라 하시곤 그것을 주고 가셨네. 지귀는 여왕의 팔찌를 볼에다 대어보기도 하고 가슴에 안아보기도 하며 좋아서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여왕님도 날 좋아하셔. 지귀의 사랑하는 마음은 벌겋게 달군 불씨가 되어 지귀 가슴 속에서 헐헐 타올랐습니다. 지귀의 온몸과 마음은 타오르는 불꽃이 되어 지귀를 시뻘건 불덩이로 만들었어요. 처음에는 가슴이 타오르고 그 다음에는 머리로 또 팔다리로 울맞어 불은 활활 타올랐습니다. 여왕을 따라가야 한다. 내가 좋아하는 여왕을. 지귀는 여왕을 따라가려고 안간힘을 쓰며 탑을 의지해 일어서려 했습니다. 그러자 지귀에게서 일어난 불길이 탑으로 옮겨져 탑도 불에 타올랐어요. 지귀는 겨우 일어나 여왕을 따라가려고 허우적거렸습니다. 그 바람의 불길은 거리로 옮겨져 온 거리가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지귀는 불이 되어 온 거리를 사랑의 불 속으로 몰아넣었던 것입니다. 이런 일로 지귀는 불신이 되어 온 세상을 떠돌아 다니게 되었고 지귀가 가는 곳마다 불바다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이런 불신을 무서워하게 되자 선덕여왕은 불신을 쫓는 주문을 만들어 백성들에게 주었습니다. 지귀는 마음에서 불이 나 온몸이 불로 변했다. 멀리 바다로 쫓아버려 보지도 말고 전하지도 말라. 백성들은 여왕이 지어준 주문을 써서 대문에 붙였습니다. 그러자 지귀는 거리를 다니지 못했어요. 지귀가 마음 놓고 다니지 못하니 불은 더 이상 나지 않았습니다. 이런 일이 있고부터 사람들은 선덕여왕이 지어준 글을 불신을 물리치는 주문으로 쓰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불신이 된 지귀가 선덕여왕을 사랑하여 여왕의 뜻만을 쫓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목숨 건 사랑 조선시대 때 울릉도는 강원도에서 관리했습니다. 그때 울릉도 쪽 동해는 풍랑이 거세여서 배끼리 위험해 사람들이 살지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강원도 관가에서는 관리들이 3년에 한 번씩 울릉도를 시찰해 사람들이 몰래 들어와 사는지를 조사하여 사람이 살면 붙잡아 갔습니다. 어느 날 강원도 원님이 큰 배에 관원들을 태우고 가 울릉도를 시찰했습니다. 양식이며 먹을 물, 옷가지 등을 많이 씻고 울릉도에 사람이 사는지를 샅샅이 조사하려 했던 것입니다. 시찰을 끝낸 원님은 사람이 사는 것을 찾아내지 못하고 강원도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그러나 풍랑이 거세 태아라는 곳에 머무르게 되었어요. 매일같이 바람이 불고 집채만한 파도가 밀려와 원님 일행은 도저히 배를 타고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양식을 충분히 가져왔지만 너무 오래 머물게 되어 양식이 달랑달랑 했어요. 원님은 큰 걱정이었습니다. 이 일을 어찌한담? 나리, 이러다가는 모두 굶어 죽겠습니다. 걱정 마라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했다. 원님은 속으로는 걱정이 되었지만 관원들 앞에서 걱정을 나타낼 수가 없었습니다. 하늘이 우리를 미워하는 모양입니다. 관원들은 걱정을 했어요? 그런 요망한 소리 말거라. 오늘부터 벌써 한 달째 갇혀 있습니다요. 설마 아니 죽겠냐. 살아갈 길이 있겠지. 원님은 인솔 책임자로서 아무렇지도 않은 태도를 보였으나 속이 바짝 타들어갔습니다. 뭐니뭐니 해도 먹는 게 제일 중요한데 양식이 떨어져 가니 날이 가면 갈수록 관원들이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더 가면 소요가 일어날 것이 불을 보듯 뻔했습니다. 못 가면 여기서 살자. 원님은 아랫배에 힘을 주고 아무렇지도 않은 듯 큰소리 쳤습니다. 여기는 도적대가 자주 머무는 곳입니다요. 우리에게도 힘께나 쓰는 장사들이 있지 않느냐? 그렇기는 허옵니다만 걱정하려면 무엇하나 원님도 걱정이 되기는 마찬가지여서 며칠 밤을 뗀 눈으로 세웠습니다. 그러다 낮에 깜빡 졸다가 꿈을 꾸었어요. 수염이 하얀 노인이 나타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못으로 무사하게 가려거든 사내아이와 계집아이를 여기 두고 가거라. 원님이 놀라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옆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이상한 꿈이구나. 그러나 너무 걱정하던 터라 그런 꿈을 꾸었으리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하루가 지나고 밤이 되어 잠시 돈을 붙였습니다. 어제 나타난 그 노인이 또 나타나서 사내아이와 계집아이를 여기 두고 가라고 하지 않았느냐? 속히 그렇게 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모두 살아서 나가지 못한다. 학원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이상한 일이다. 원님은 이틀째 같은 꿈을 꾸어 보통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관원들에게는 꿈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파도는 여전히 산더미처럼 몰려왔어요. 도저히 배가 파도를 뚫고 갈 수 없을 만큼 파도는 높았습니다. 사흘째 밤에도 똑같은 꿈을 꾸었습니다. 원님은 관원과 뱃사람들 가운데 총각과 처녀를 다 올려보았어요. 그렇지. 원님은 무엇을 생각했는지 관원들에게 일렀습니다. 다들 듣거라. 모두들 갈채비를 하여라. 내일 배를 타고 이곳을 빠져나가야 한다. 이 파도를 어찌 해치고 나가시렵니까? 파도가 심한데 떠난다니 관원들은 물론 뱃사람들은 고지 듣지 않았습니다. 걱정마라. 내게 수가 있느니라. 그래도 관원들과 뱃사람들은 걱정이 되어 마음이 내키지 않았습니다. 하우나 이 파도를 그럼 어쩌자는 거냐 여기서 귀신이 되자는 말이냐 여기서 귀신이 되다 가다가 물에 빠져 물귀신이 되나 다 그게 그거니 가자 원님은 강하게 말했습니다. 날이 며칠만 더 기다려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흘 동안 계속해서 내게 현몽을 한 일이 있다. 원님이 현몽을 힘주어 말하자 관원과 뱃사람들은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어떤 꿈이었는데요? 알 것 없다. 길몽이다. 그러니 어서들 일어나거라. 그러시더면 그제야 관원들은 원님의 말을 들었습니다. 어서 아침을 든든하게 먹어라. 그리고 빠진 것 없이 챙겨라. 그 동백나무도 실었느냐. 향나무 판자도 실어야지. 잊지 말고 듣거라. 나는 다시 한 번 높은 곳에 가서 파도를 보고 오겠다. 원님은 마지막으로 자주 올라가 파도를 지켜보던 바위 쪽으로 갔습니다. 이제 배가 떠날 준비가 다 되었어요. 사또나리 어서 오십시오. 준비가 다 되었습니다. 뱃사람들은 원님을 불렀어요. 그러나 아직도 파도는 잠들지 않고 높고 거세게 밀려왔습니다. 사또는 새벽부터 새벽부터 서두를 때와는 달리 꾸물거리며 떠날 시간을 늦추고 있었어요. 새벽부터 서두르던 사또께서 왜 떠날 생각을 안 하시지? 이 파도에 어떻게 가자는 걸까? 글쎄 말이야. 좋은 꿈을 꾸었다면서 사또가 아무래도 이상해 이대로 가다가 파도에 몰살당하지. 그런 불길한 소릴 랑 말게. 원님이 떠날 생각을 안고 있자 기다리다 지친 관원들은 짜증이 나서 되는 대로 말했습니다. 그때 원님이 어슬렁 어슬렁 포도자락을 날리면서 배가 있는 곳으로 내려왔어요. 채비가 다 되었습니다. 관원들은 원님이 내려오자 반가워 소리쳤습니다. 그럼 배에 나만 오르면 되느냐? 그러하옵니다. 원님은 한 발을 배에 들여놓자마자 아참 대체 무슨 일이십니까? 사또는 관원들이 묻는 말에 대답은 않고 안절부절하며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내 담배 때를 사또는 말끝을 흐렸어요. 그럼 어서 가져오라 보내시죠. 배야 조금 더 있다가 떠나면 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멀어서 어딘데요? 저 위 큰 바위에 담배 쌈지하고 두고 왔구나. 가져오라고 보내시죠. 그럴까? 그럼 너희들 둘이 가서 가져오너라. 하면서 관원 가운데 총각한 사람과 전여한 사람을 지명했습니다. 원님은 묻혀있을 때부터 두 사람 사이가 보통이 아니라는 것을 설펜 눈치 채웠어요. 이 두 사람은 관하에서 음식을 장만하는 사람들로 서로 호흡을 맞춰 음식을 잘 만들었습니다. 원님은 그래서 오랫동안 객지에서 머물 관원과 뱃사람들에게 좋은 음식을 먹이려고 두 사람을 지명해 데려왔던 것입니다. 기왕 총각과 처녀를 두고 갈 바에는 서로 좋아하는 사람을 두고 가는 것이 덜 부담스럽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원님 말에 이 두 남녀는 서로 바라보더니 빙글에 웃었습니다. 두 사람은 많은 사람들 눈을 피해 단둘이 이야기도 하고 가까이 있고 싶었는데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두 남녀는 기뻐하며 빠른 걸음으로 큰 바위가 있는 쪽으로 갔습니다. 큰 바위가 있는 곳까지는 시간이 꽤 걸렸습니다. 큰 애들이 달려가는 뒷모습을 보고 있던 원님 얼굴은 비장했습니다. 어서 출발하자. 뱃사공들은 놀라서 멈칫했어요. 뭘 꾸물거리느냐 어서 출발하지 않고 아니 되옵니다. 총각과 처녀는 어찌하고요? 내 그걸 왜 모르겠느냐 어서 가자. 원님이 재촉해 배를 띄우자 그 큰 파도는 거짓말처럼 잔잔해졌습니다. 이때다 어서 닻을 올려라. 배는 물 위로 빠르게 미끄러져 나갔어요. 담뱃대와 쌈질을 갖고 오던 처녀 총각은 깜짝 놀랐습니다. 배가 떠나잖아. 두 남녀가 소리쳤습니다. 사또은 못 들은 척 호령했지요. 어서 앞으로 가거라. 배를 돌리면 우린 모두 죽는다. 어젯밤 꿈대로 하는 거다. 원님은 굳은 의지를 드러내 보이며 말했습니다. 처녀 총각은 손을 흔들며 소리치다가 지쳐 털썩 주저앉아 쌈지 안에 종이 쪽지가 있어 펴보았습니다. 3년 뒤에 다시 올 것이다. 너희들을 두고 가는 것은 하늘의 뜻이다.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마음을 합해 우리가 돌아올 때까지 잘 살고 있거라. 미안하다. 눈앞이 캄캄해진 처녀 총각은 얼싸안고 한동안 울었습니다. 먹을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처녀 총각을 두고 떠난 원님의 가슴은 쓰라렸습니다. 뱃사람들도 관원들도 두고 온 두 사람이 걱정되었어요. 하지만 바람이 자고 파도가 조용해진 것이 신기하기도 하고 이제는 살았다는 생각에 모두들 더 이상의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처녀 총각은 어쩔 수 없음을 깨닫고 울고만 있을 수 없다 살 방법을 찾아보자. 원님이 야속하고 앞으로 살 길이 불안했지만 사랑하는 사람과 아무도 없는 곳에서 함께 있는 것도 실체만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먼저 먹을 것을 찾았어요. 총각은 바닷가에서 소라와 조개를 주워오고 산에서는 머루나 다래 등 산 열매를 땄습니다. 처녀는 그것을 다듬어 먹을 수 있게 했어요. 먹고 남은 것은 햇볕에 말렸습니다. 하여튼 먹을 수 있는 것이라면 모두 줍고 캐고 따서 말렸습니다. 바위 틈에 흐르는 물을 떠다가 움푹 패인 바위에 담아두었다가 마시기도 했어요. 먹고 사는 것은 형편없었지만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하는 마음은 생활을 즐겁게 했습니다. 두 사람의 사랑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그래도 달밝은 밤이나 파도가 잔잔해 햇빛이 바다 위로 빛나는 날이면 집생각, 부모생각, 친구생각이 나서 괴로웠습니다. 가을이 되어 단풍이 들기 시작했어요. 단풍은 아름답지만 곧 겨울이 다가올 것을 예고해 불안했습니다. 긴긴 겨울 습고 배고픔을 이겨내야 한다는 신호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은 그동안 말린 열매와 물고기를 굴속에 저장했어요. 불을 일으켜 추위를 견뎌야 하는데 쌈지와 부시또를 그때 화가 나서 바닷물에 던져버린 것이 후회되었습니다. 총각 처녀는 원님의 쌈지를 모방해 만들어서 불을 일으키려 했지만 불이 잘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3년이 지났습니다. 원님은 다시 뱃사람을 데리고 관원들과 울렁도를 돌아봐야 했습니다. 그 처녀 총각 말이야 어찌 됐을까 벌을 받을까 겁이 난다 그 젊은이들을 외딴 섬에 남겨두고 왔으니 하늘이 시키는 대로 한 일인데 어쩌겠나 울렁도를 감시해야 하는 원님 일행은 3년 만에 울렁도에 도착했습니다. 원님과 관원들은 3년 전에 두고 온 처녀 총각이 가장 궁금하고 미안했어요. 처녀 총각을 두고 온 바로 그 자리에 배를 댔습니다. 원님은 놀랐어요. 바닷가 돌무더기 위에 처녀 총각 한 쌍이 얼싸안 꼬 해골이 되어 있었습니다. 사토는 장만해온 음식을 차려놓고 총각 처녀의 넋을 위로하는 제사를 올렸어요. 충문을 읽는 사람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절을 하는 원님의 손도 떨렸어요. 따라갔던 관원과 뱃사공들 눈에는 닭똥 같은 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서로 사랑했던 두 남녀의 제사를 지내는 동안 하늘에서는 뇌성이 일고 번개가 쳤습니다. 원님은 겁이 났습니다. 이런 일이 있고부터 이 섬을 지나거나 이 섬에 들락거리는 사람은 이 사당에 제사를 지내는 것이 중요한 행사고 관습이 되었습니다. 이 성황당이 바로 지금의 태아의 성황당입니다. 울릉도에는 많은 성황당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으뜸가는 성황당으로 꼽고 있답니다. 무덤 속 꽃 고려 고종 때 벼슬이 높은 임유무에게는 상교라는 외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성질이 유난스럽고 괴팍해서 친구들에게 괜한 시비를 걸어 잘 싸웠어요. 그래서 그를 모르는 이가 없었습니다. 친구들은 그와 가까이 지내려 하지 않았고 그의 부모까지도 아들 때문에 속이 푹푹 썩었습니다. 그런 상교지만 마음이 여리고 착한 구석이 있었어요. 저보다 힘세고 나이가 많은 친구를 대할 때는 어떻게 하든 이기려고 했지만 저보다 힘이 약하고 어린 친구를 대할 때는 양보하고 저주는 척해서 도리어 그네들이 상교와 가까이 지내려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모가 큰 소리로 야단을 치거나 나무라면 마구 대들었어요. 그렇지만 부드러운 말로 타이르면 고분고분 복종했습니다. 이웃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들이 공손한 말로만 타이르면 말을 잘 들었지만 거친 말을 하거나 욕을 해대면 덤벼들었습니다. 이런 말썽고러기 상교는 그 얼굴 또한 마음 씀씀이와는 전혀 단판이었어요. 어찌 보면 여자처럼 얼굴이 희고도 붉으며 머리는 길게 길러 발 뒤꿈치까지 내려왔습니다. 키도 큰 편이 아니었고 외모가 여자 같아서인지 어려서부터 남자친구보다는 여자친구가 많았습니다. 상교는 잠시도 집에 있지 않고 밖으로 나가 뛰어놀기에 바빴어요. 그래서 글공부도 좋은 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상교는 14살이 되었지만 다른 아이들보다 모르는 것이 많아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더욱 기가 막혔어요. 그래도 양반 자식인데 나무꾼을 만들 수도 없고 그렇다고 그대로 두고 보자니 화가 치밀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저것도 자식이라고 아들 때문에 속상한 아버지는 아들을 대할 때마다 큰 소리로 나몰았습니다. 게다가 아들이 어처구니 없는 짓을 해서 속이 상하면 이건 다 당신 잘못이오. 대체 아이를 어찌 길렀기에 저 모양이 되었단 말이오. 하며 아내도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상교는 글 공부도 못하고 구박까지 받자 부모를 원망하고 싫어하게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늦은 봄날이었습니다. 날은 점점 더워지고 해는 길어져 사람마다 어디론가 훌쩍 떠나고 싶은 생각을 할 때 였습니다. 상교도 부모님 곁에서 못된 소리만 듣고 남에게 손가락질을 받느니 내 나이 14살 부모님 스라를 떠나 다른 곳으로 가도 죽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상교는 부모에게 말 한마디 없이 빈손으로 집을 떠났습니다. 한데 집을 나오기는 했지만 막상 갈 곳이 없어 떠돌아 다니는 거짓 신세가 되었어요. 이 집 저 집을 돌아다니던 상교는 문전 걸식을 하다가 강화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때는 구시월 단풍 철이었습니다. 봄에 입고 나온 옷이 봄 여름이 지나 가을이 되어 옷은 땀에 절어 개똥 비치고 소매와 가랑이 끝은 새털같이 갈기갈기 찢어져서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다가 씻지를 않아 근처만 가도 악취가 코를 질러 코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옷이 넓게 라고 했던가 상교는 잘생겼어도 옷골이 그렇고 고약한 냄새가 나 그 어느 누구도 그 옆에 있으려 하지 않았어요. 그런 상교는 당장 먹고 잘 곳이 없어 걱정이었습니다. 어느 곳이라도 좋으니 머물 곳을 찾자 머슴이라도 좋다. 상교는 자기를 받아줄 집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나 가는 집마다 문전 박대를 당했어요? 그래도 상교는 계속 찾아다녔습니다. 그는 밥을 얻어먹으며 일할 곳을 찾아다니다가 아주 큰 쌀가게에 이르렀습니다. 상교는 공손하게 인사를 하고 주인에게 말했습니다. 주인 어르신 어떤 일이든 좋으니 일을 맡겨주신다면 몸과 마음을 다해 일하겠습니다. 음 주인은 상교를 아래위로 뜯어보다가 싱글시 웃으며 물었습니다. 그래? 내가 심부름한 아이를 구하는 참이다. 한데 넌 거지가 아니냐? 이 같은 말을 들은 상교는 더욱 비참한 생각이 들어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든 먹을 것이 없고 이를 구하지 못하면 거지 탈을 쓰게 됩니다. 본래 거지로 태어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옷이 남노에 그렇지 거지는 아닙니다. 고개를 들고 또박또박 말하자 주인이 상교 얼굴을 찬찬히 보았습니다. 비록 거지 꼴은 했지만 천하지 않은 잘생긴 얼굴 이었어요. 쌀가게 주인은 마음을 고쳐먹고 좋다. 우리 집에서 같이 일해보자 하고 상교를 맞아주었습니다. 이 쌀가게는 강화도에서 이름난 부자 변태수가 운영하는 곳이었어요. 이 사람은 물려받은 재산 없이 자기 혼자 힘으로 부자가 되었으나 세라의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늘 걱정하다가 첩을 두어 늙은 나이에 겨우 딸 하나를 얻었어요. 경소개라고 하는 이 딸은 열두 살이었습니다. 딸이지만 아들처럼 집에다 독선생을 두고 천자문에서 통감 제5권까지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책은 다 읽었지요? 상규는 아는 게 없어 장부정리를 못하고 쌀 대빡질을 하며 쌀 파낸 일을 했습니다. 누더기가 되넌 옷을 벗고 주인이 새로 잘생긴 부잣집 도련님 처럼 보였어요. 상규는 쌀가게 일을 하며 집 안팎을 드나들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지나 어느덧 두 해가 지났어요. 그동안 상규는 주인 변첨지에 신복이 되어 그 집 살림까지 맡아 보았습니다. 하루는 주인 변첨지가 무슨 생각이 났던지 상규를 불러 물었습니다. 너도 이제 쌀만 팔게 아니라 틈을 내어 글을 배우는 게 좋지 않겠느냐. 글쎄 옳습니다. 쌀가게 일은 좀 덜 보더라도 글 공부를 해보거라. 상규는 변첨지 말을 듣고 천자문 공부부터 시작했습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얼마 동안을 했는지 천자문을 다 읽고 동몽선셉을 새로 읽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통감 제5권까지 읽고 나자 자기 이름도 쓰고 장부정리도 하고 편지도 쓸 수 있었습니다. 변첨지는 나이도 많고 눈이 어두워 편지를 못 쓰게 되었어요. 그래서 상규가 변첨지 대신 모든 편지를 도맡아 쓰고 장부정리는 물론이고 집안의 모든 일을 도맡아 보았습니다. 상규가 17살이 되는 어느 봄날 이었어요? 주인 변첨지 생일이어서 이웃사람들이 삼삼호 찾아와 잔치음식을 먹고 갔습니다. 변첨지의 부인이 새옷 한 벌을 상규에게 주며 말했습니다. 어서 저 방에 가서 갈아입고 오너라. 고맙습니다요. 마님이 들어가라고 일러준 방은 15살 된 주인 외동딸 경숙이의 방이었습니다. 상규는 황송하고도 염치가 없어 잠깐 조저하다가 변첨지 부인 말을 거스를 수가 없어 얼른 그 방으로 들어가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옷을 갈아입고 밖으로 나오려는데 그 방으로 잘 차려진 잔치상이 들어오는 것이었어요. 상규는 자기와 상관없는 것이라 생각하고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려는데 그냥 앉아 있거라. 주인의 부인이 문 밖에서 열린 문을 밀어 닫았습니다. 조금 뒤 밖에서 무얼하고 쑥떡거리는 소리가 나더니 경숙이가 들어와 상 옆에 사뿐히 앉았습니다. 상규는 어쩔 줄 몰라하며 조바심이 나서 어서 술이나 놓고 나가시지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나가기는 커녕 잔에다 술을 따르고 이걸 드세요 하고 공손하게 술을 권했습니다. 네? 상규는 깜짝 놀라 고개를 돌렸어요. 어서 드시라고요. 경숙이는 얼굴을 붉히고 또 술을 권했습니다. 네? 네? 주인집 딸이 주는 술이라 상규는 거절을 못하고 얼떨결에 주는 대로 다 받아 마셨습니다. 얼마 뒤에 경숙은 슬그머니 나갔어요? 잘 차려진 음식에 손도 못 뜬 상규는 입맛을 다시면서 경숙이 뒤를 따라 밖으로 나왔습니다. 경숙의 어머니가 딸과 상규를 맺어주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까지만 해도 경숙이도 별 생각이 없었고 상규 또한 특별한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있고부터 상규는 마음이 뒤숭숭해 마음을 가다듬지 못했습니다. 밤이면 잠을 이루지 못하며 그저 경숙이 생각뿐이었습니다. 그전에는 경숙을 보아도 그냥 지나쳐 보았는데 이제는 유심히 보게 되었어요. 아니 보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고 단둘이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생각이 간절했습니다. 녹음이 짙어가고 날이 더워져서 더위를 피하려 시원한 나무 그늘을 찾은 어느 날 이었어요. 상규가 경숙을 살며시 불러 집에서 오리쯤 떨어진 뒷산 수양 버드나무 밑에서 만났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울렁이는 마음을 억누르려 무슨 말을 할까 하고 망설이다가 상규가 경숙이 손을 꼭 잡았습니다. 손을 잡자 용기가 세며시 솟아 경숙에게 말했어요. 그때 방에서 너를 보고부터 밤이면 잠을 이루지 못하고 낮이면 무엇이래 가슴을 꾹 눌러 답답하게 했어. 그런데 너를 이렇게 보니 그게 없어진 것 같아 왜 가슴이 답답하지 경숙이 웃으며 물었습니다. 글쎄 이유가 뭘까 상규는 왜 그런지 알면서도 대답을 미루었습니다. 아마 병이 든 모양이지 글쎄 병은 병이지 아마도 고치지 못하는 병일 거야 그런데 이제 괜찮다니 다행이네 두 사람은 늘어진 버들까지 밑에서 사랑을 속삭였습니다. 말을 몇 마디 나누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해는 서산에 지고 있었어요. 경숙이도 상규도 헤어지기가 싫은 모양이었습니다. 부모님께서 걱정하기 전에 어서 가야지 상규가 말하자 경숙이는 대답 대신 눈물을 흘렸습니다. 눈물을 본 상규는 경숙이의 두 손을 꼭 잡아줬어요. 경숙아 넌 뇌 섹시야 경숙은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에 돌아온 상규는 마음이 예전보다 더 심란해서 이리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경숙이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경숙이는 상규를 대하는 눈치가 달랐습니다. 변참지 내외가 이들의 이런 눈치를 모를 리가 없었습니다. 내외는 살피고 또 살폈지요. 변참지는 상규를 우리 귀한 딸 경숙이와 혼인시키는 건 말도 안 돼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부인은 상규가 사위감으로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그런 어느 날 두 내외는 생각다 못해 상규를 안방으로 불렀습니다. 상규가 경숙을 몰래 만나고 있다는 것에 화가 머리 꼭대기까지 난 변참지가 엄하게 꾸짖었습니다. 나는 네가 항상 점전하서 무례한 행동을 하지 않을 줄 알았다. 한데 너는 사람이 아니구나. 주인 어르신 제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네가 한 짓을 모른단 말이냐? 모르겠습니다. 너 며칠 전에 경숙이 하고 어디를 갔었느냐? 변참지 말해 상규는 가슴이 뜨끔 했습니다. 그러나 때는 이때다 싶어 그간 있었던 일을 자세하게 말했어요. 주인 어르신 잘 잘 모르고 하신 말씀 저도 처음부터 이런 마음을 가진 게 아니었습니다. 어르신 생신 때 공교롭게 건넌방에서 음식을 먹는데 아가씨가 들어와 손수술 몇 잔을 따라주었습니다. 그때부터 제 마음은 이상하게도 아가씨에게로 가있고 보고 싶어 견딜 수가 없어 그곳으로 불러내어 만나게 된 것이옵니다. 뭐라고 경숙이가 술을 따랐다고 그게 사실인가? 사실입니다. 부인 어떻게 된 일이오? 변참지가 아연 실색을 하자 부인이 눈치를 살피며 말했습니다. 상교가 똑똑해서 우리 사위 삼으려고요. 뭐야? 버럭 소리를 지른 변참지가 도끼 서린 눈초리로 상교를 쏘아봤습니다. 나쁜놈 내 집에서 당장 나가라. 변참지는 더 크게 소리쳤어요. 그러고는 자기 부인에게 큰 소리로 세상에 이런 일은 있을 수 없소. 당신이 그럴 수는 없는 게야. 라고 말하고 화를 참지 못하며 펄펄 뛰었습니다. 이튿날 화를 가까스로 가라앉힌 변참지는 상교에게 말했어요. 안 듣지만 이 집을 떠나거라. 상교는 아무 말 없이 변참진의 집을 나와 다시 험한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그는 어디로 갈까 망설이다가 발길 닿는 대로 정처없이 떠돌아 다녔어요. 한동안 좋은 음식에 좋은 옷에 좋은 잠자리에서 살다가 다시 비롱뱅이 생활을 하자니 그 고통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모든 고통은 다 참아도 경수기를 보고 싶은 것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눈물을 삼키며 죽을 생각도 했지만 경수기가 눈에 어른거려 차마 혼자 두고 죽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떠돌아 다니다가 변참진의 집 근처에서 맴돌게 되었어요. 그런 어느 날 상교를 내쫓아 마음이 불편하던 변참지가 그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변참지는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마을에서 십리가량 떨어진 어느 큰 부잣집 서사로 있게 했습니다. 그는 일을 하면서도 그저 경수기 생각뿐이었어요. 만나고 싶어도 만나지 못하는 경수기 때문에 늘 마음이 무겁고 기쁜 날이 없이 그 집에서 일년을 보냈습니다. 슬피 오는 귀뚜라미 울음소리에 마음 설레는 가을을 맞았어요. 어느 날 밝은 보름밤 일을 마친 상규는 용기를 내어 경속을 만나러 변참지 내 집으로 갔습니다. 고요한 산허리를 돌아서며 무서운 짐승이 나타나면 어떡하나 마음 졸였지만 경속을 만날지도 모른다는 부푼 마음에 한걸음에 변참지 집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막상 변참지 집에 다다르자 누가 보면 어떡하나 하고 걱정이 되었어요. 그는 단모퉁이의 몸을 숨기고 집안을 살피면서 어떻게 하면 경숙이에게 내가 온 것을 알릴 수 있을까 하고 생각했습니다. 한동안 국리를 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방에서 나왔어요. 상규가 미쳐 보기 전에 그 사람은 재빨리 뒷간으로 들어갔습니다. 너무 빨리 지나가 뒷간에 들어간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쥐죽은 듯이 가만히 서서 뒷간 쪽을 엿보고 있었어요. 얼마 있다가 뒷간에서 사람이 나왔습니다. 은은한 달빛에 자세히 보니 밤낮으로 생각하던 경숙이었습니다. 상규는 앞뒤를 가리지 않고 불렀어요. 경숙이? 상규 목소리를 들은 경숙은 꿈인지 생시인지 정신이 아득해 멍하니 있다가 상규에게 달려와서 어떻게 찾아왔어? 하며 그가 내민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를 위로하듯이요. 그깐 어떻게 지냈어? 까치발로 서서 담앀에 있는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괴롭지만 그럭저럭 지내고 있어. 그런데 어떻게 여기까지 왔어? 그녀가 한숨을 토하며 물었습니다. 둘은 담을 사이에 두고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그리고는 박지처럼 낮에는 각기 숨어 있다가 밤이면 서로 만나 장례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었어요. 이렇게 하기를 일년이 되었습니다. 그때 경숙이는 열여섯 살이 되었어요. 상규를 쫓아내고 부잣집에 서사로 넣어준 변첨지는 메팔을 놓아 경숙이의 신랑감을 구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마땅한 곳이 없어 걱정이었어요. 그러다가 다행히 괜찮은 곳이 있어 약혼을 하고 서둘러 혼인 날을 받았지만 경숙이의 마음에는 오로지 상규뿐이었습니다. 어떻게든 혼인을 피해야 해 경숙이는 단단히 마음먹었습니다. 며칠 후 경숙이는 상규를 만나 이런 사정을 말하고 둘이 도망치려고 결심했습니다. 혼인 날자는 점점 가까워 오는데 도망칠 기회가 오지 않아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상규와 도망치기로 약속한 날이 3일 앞으로 다가왔어요. 경숙은 도망칠 틈을 낼 수가 없게 되자 병이 나서 자리에 눕게 되었습니다. 그때 상규 역시 마음이 들떠서 모든 일에 허둥 됐어요. 죽든지 아니면 도망치든지 둘 중 하나야. 경숙이 결심을 했습니다. 그렇게 결심을 한 데는 어느 누구에게도 말 못할 사정이 있었던 것입니다. 경숙이 뱃속에서 상규의 아이가 자라고 있었어요. 경숙은 입덧을 속이고 음식을 먹지도 못하다가 정말 자리에 눕고 말았습니다. 혼인 날을 택했던 변참지와 부인은 발만 동동 굴렀어요. 할 수 없지. 신부가 병이 난 이상 어떻게 하겠나. 신랑들 집에서도 뾰족한 수가 없어 날짜를 미루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어느새 열 달이 다 되어 경숙은 떡두꺼비 같은 옥동자를 낳았습니다. 아기는 늠름하게 잘생겼어요. 이왕 이렇게 된 걸 어찌 하겠습니까 우리 딸을 생각해서라도 남이 알지 못하게 단속이나 잘하시오. 부모는 쉬쉬하면서 산모 뒷바라지를 잘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경숙이 는 비통함이 병이 되었는지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어요. 아기를 낳고 두 달 만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내가 어떻게 키운 딸인데 내 딸이 부모는 딸 시신 앞에서 방바닥을 치며 목 놓아 울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이웃 사람들도 몹시 슬퍼했어요. 처음 만나 사랑한 상교와는 살아보지도 못하고 젊은 나이에 죽다니 변참지 내외는 딸의 시신을 양지바른 곳에 묻고 딸이 낳은 외손자를 임춘이라 이름지어 기르기로 했습니다. 나중에서야 이 소식을 들은 상교는 정신이 빠져 미치고 말았어요. 그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경숙이의 무덤가에서 통곡하고 부르지 졌습니다. 상교의 울부짖음은 차마 눈뜨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경숙이 생각에만 매달려 있던 상교는 가슴이 울렁거리고 답답하더니 병이 났습니다. 그렇게 상교도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정권을 잡고 세상을 주무르던 임 유모는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길을 재촉해 강화도로 갔습니다. 재상의 강화로 가자 방방곡곡이 떠들썩했어요. 상교가 서사로 있던 부잣집에서는 재상이 온다며 동구박 삼리까지 나가서 그를 맞았습니다. 부잣집 주인은 임 유모를 반갑게 맞아 자기 집으로 영접해 큰 사랑에 들게 했지요. 대감 주인은 무슨 일로 이렇게 누추한 곳에 기별도 없이 오셨습니까? 주인도 알다시피 내일 찍이 외아들을 잃고 근심으로 지내다가 뜻밖의 자식놈이 댁주소로 편지를 하였기에 반갑고 놀라워 내려온 것이오. 대감의 자재본인 줄은 모르오나 서사로 있던 임모라고 하는 청년이 병이 나서 수개월 동안 알타가 멸칠 전에 세상을 떠난 일은 있습니다. 그 청년 시신이 어디 있소? 윗방에 있습니다. 좀 볼 수가 있겠소? 그러시지요? 두 사람은 윗방에 들어서 시체를 보았습니다. 임재상은 눈물이 글썽였어요. 임재상의 외아들 상규였습니다. 재상은 눈물을 곱씹으며 울음을 참았지요? 대감 어찌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요? 일이 이 지경에 이르렀는데 어찌 하겠소 이까? 두 사람은 서로를 위로하며 부잣집 주인은 쌀가게 주인 변첨지에게 있었던 일을 모두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임재상이 말했어요. 보시오 주인 양반 내 아들도 죽었고 변첨지 딸 또한 세상을 떠났소. 몇 달 있다가 변첨지 딸하고 내 아들하고 합장을 하는 게 좋겠소. 둘은 서로 사랑했으면서도 생전에 함께 살지 못한 원한이 있을 것이니 죽은 뒤라도 합장을 시키는 게 부모의 도리가 아니겠소. 지당하신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고 이 같은 말이 변첨지 귀에 들어갔습니다. 변첨지는 딸이 죽어 슬픈 것도 슬픈 것 이지만 만에 하나 임대감이 아들이 나에게 환영을 받지 못해 죽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이 태상 같았습니다. 임재상과 부잣집 주인은 상교의 시신을 감회장하고 변첨지를 불렀습니다. 변첨지는 아이고 이제는 죽었구나 하고 한숨을 푹푹 내쉬면서 부잣집으로 갔습니다. 그는 무서워 벌벌 떨고 있는데 임재상은 온유한 태도로 그대가 병가인가 네 그러하옵니다. 나는 그대에게 감사하네. 그간 내 아들이 그대에게 그와 같은 죄를 범하고 외동딸까지 죽게 해 무엇이라고 할 말이 없네. 하고 말했습니다. 황송합니다. 대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대감 자제인 줄은 모르고 소인의 집안만 생각하옵고 이런 일을 저질렀으니 너그러이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 생각할 게 뭐 있겠소. 다만 그대의 딸하고 내 아들하고 합장을 하면 될 것이오. 그리고 합장할 때 혼인 예식을 올릴 것이오. 그런데 그 소생이 있다고 들었소. 그러합니다. 대감 그렇다면 그 소생은 내 집사람이니 내가 데리고 갈 것이오. 그리 알고 있으시오. 변참신은 임재상 말에 황송하여 고개를 바로 들지도 못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임재상은 나머지 일들은 부잣집 주인에게 맡기고 상경했습니다. 이런 일이 이런 일이 있은지 서너 달이 지났어요. 때는 그 이듬해 따뜻한 봄이었습니다. 부잣집 주인이 퇴기를 해서 두 묘를 하나로 합장하게 했어요. 먼저 경속의 무덤부터 파헤쳤습니다. 분묘를 헐고 관 뚜껑을 열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실시는 간데 없고 관 속에는 향기 흰 목련이 있었습니다. 일을 하던 사람들은 이게 무슨 일이야? 하며 깜짝 놀라 자세히 보려고 가까이 들여다보았습니다. 아무리 보아도 목련이었어요. 어서 덮게 관 뚜껑을 덮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하얀 목련은 시들지 않고 그대로 였습니다. 그래도 다시 뚜껑을 덮어놓았어요. 부잣집 주인은 일을 하던 사람들을 데리고 감회장한 임상교의 묘로가서 관 뚜껑을 열었습니다. 역시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관 속에도 실시는 없고 붉은 목련 한 송이가 들어 있을 뿐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이런 일은 평생 처음 보내 그려 하고 중얼거리며 혀를 내돌렀습니다. 할 수 없이 붉은 목련과 흰 목련 두 송이를 모아 함내식을 하고 다시 새광과 붉은 목련과 흰 목련 두 송이를 넣어 합장할 묘지에 장사를 지냈습니다. 그런 뒤에 임재상 집에서는 붉은 목련 꽃을 위해 안치하고 변첨지의 집에서는 하얀 목련 꽃을 위해 안치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양쪽 집안은 서로 도와 그들의 소생인 임춘을 잘 길렀습니다. 그 아이는 잘 자라서 과거를 보아 벼슬에 올라 뒤를 이었다 하며 양가에서는 대대로 내려오면서 자손에게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았다고 합니다. 사라진 전우치 전우치는 홍길동 못지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전우치는 자신의 몸을 여러가지로 변하게 할 수 있고 앉은 자리에서 천리 밖을 내다볼 수 있고 하늘 높이 뛰어오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우치는 도술을 잘 부리지 않았어요? 그런 도술은 하늘의 이치를 바꿀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전우치는 성 안에 나타나기를 꺼렸습니다. 설사 성안 거리를 지난다 해도 사람들 눈에 띄지 않게 조용히 걸었습니다. 한자경 이나 그와 같이 어려운 환경에 처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것이 고작이었어요? 그 무렵 가난한 백성들은 살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흉년이 거푸든 인데다 서남쪽 바닷가에는 외구들이 쳐들어와 노략질을 했습니다. 또 보리꼬개 때는 먹을 것을 찾아 고향을 떠나는 사람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허나 벼슬아치들은 굶주린 백성들을 아랑곳 하지 않고 당파 싸움에다 가렴 주구에 정신이 없었습니다. 백성들의 신음소리가 하늘을 울리고 땅을 울렸건만 궁궐의 임금도 신음소리를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임금이고 대신이고 백성의 피를 빨아먹는데 혈안이더니 마침내 신음소리가 천지를 울리는구나. 오냐 내가 나서마 내가 나서서 백성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줘야겠다. 전우치는 마침내 성안 거리로 내려왔습니다. 전우치는 도수를 보려 하늘나라 옥황상재의 신하로 변신했습니다. 머리에는 금빛 찬란한 관을 쓰고 붉은 옷에 흰대를 맺습니다. 전우치는 푸른 옷을 입은 두 소년을 좌우에 거느린 채 구름을 타고 임금이 거쳐하는 대궐 위를 날아갔습니다. 옥황상재의 성관이 낭낭한 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나라 임금은 급히 나와 상재의 명을 받들라 하늘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놀란 임금은 왕관을 급히 쓰고 신하들과 함께 밖으로 나왔습니다. 성관이 다시 말했습니다. 임금은 잘 들어라. 옥황상재께서는 불쌍하게 죽은 스님들의 명복을 빌기 위해 태화관을 지으시게 되었다. 그래서 지상의 여러 나라 임금들에게 태화관에 쓸 황금 대들보를 한 개씩 만들어 바치라는 명을 내리셨다. 그대의 나라에서도 삼월 보름 날까지 황금 대들보 하나를 만들어 바치도록 하여라. 상관과 두 소년은 옷의 구름을 타고 유유히 하늘 저 끝으로 사라져 갔습니다. 임금과 대신들은 그들의 모습이 사라질 때까지 허리를 굽히고 배웅 했습니다. 이제 임금과 대신들은 옥황상재께 바칠 황금 대들보를 만드는 일에 착수하지 않으면 안되었습니다. 황금 대들보 하나를 만들려면 많은 금이 있어야 합니다. 임금은 궁궐의 곳간에 있는 황금은 물론이려니와 나라 안에 있는 금이란 금은 모두 모아드렸습니다. 그러고도 모자란 양은 중국에서 사들여 왔습니다. 조정에서는 황금 대들보를 만드는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장인들은 저마다 금을 녹이고 단련하고 대들보 거푸집을 만들었습니다. 마침내 어마어마하게 크고 빛나는 황금 대들보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3월 보름 황금 대들보를 바치는 날이 되었습니다. 임금과 대신들은 새 옷으로 갈아입고 아침 일찍 대궐들하게 나와 옥황상지의 성관이 나타나기를 기다렸습니다. 이윽고 은은한 향기가 하늘에 퍼지더니 옷의 구름을 타고 푸른 옷을 입은 두 소년을 거느리고 성관이 나타났습니다. 임금과 대신들은 일제히 허리를 굽히고 넙죽 절을 올렸습니다. 구름 속의 성관은 학을 불러 타고 날아와 임금 앞에 사뿐히 내려섰습니다. 이렇듯 훌륭한 대들보를 만들었으니 상제께서 매우 기뻐할 것이오. 임금과 신하들은 다시 한번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수백 년 동안 이 나라는 번성과 화평을 누리리라 믿소. 성관은 임금과 대신들에게 가볍게 눈인사를 한 뒤 황금 대들보를 들고 구름을 타고 사라졌습니다. 전우치는 황금 대들보를 가지고 서쪽 나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황금 대들보를 두 토막으로 잘라 한 토막을 팔았습니다. 전우치는 황금 대들보 한 토막을 판 돈으로 쌀 삼십만 섬을 사서 수백 척의 배에 나누어 싣고 돌아왔어요. 전우치는 가난한 사람들의 신음 소리가 높은 둠의 상골에서부터 쌀을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쌀을 받으려고 마대를 가지고 온 백성들은 심리가 넘게 줄을 섰습니다. 전우치는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골고루 쌀을 나눠주었어요. 백성들은 고맙다고 눈물을 흘리면서 인사를 냈습니다. 고마워요. 우리 목숨을 구해주셨구먼요. 전우치는 자신에게 고마워할 까닭이 없다고 몇 번이고 말했습니다. 글쌀은 자신의 것이 아니었어요. 글쌀은 나라의 것이었습니다. 백성들의 것이었어요. 전우치는 글을 써 거리에 붙였습니다. 곡식을 나누어주었다 해서 나를 칭찬하거나 고마워하지 마시오. 백성들이 굶주려 죽게 된다면 나라에서 구하고 돌보아야 하건만 권세와 재물의 눈이 어두운 벼슬아치들이 백성을 구할 생각이 없기에 내가 대신했을 뿐이오. 백성들은 내게 고마워할 일이 없소. 나는 백성들이 나라에 맡긴 곡식을 찾아 돌려준 것 뿐이오. 내 이름은 전우치요. 백성들은 더욱 전우치를 우러르고 따르게 되었습니다. 어떤 지방에서는 전우치를 임금으로 모셔야 한다고도 했어요. 전우치는 다시 방을 붙였습니다. 백성들을 위해 곡식을 나눠준다고 해서 임금이 될 수는 없으며 그런 생각을 해서는 안 돼요. 임금은 하늘이 내리신 존재요. 백성들은 임금을 높이 받들고 섬겨야 돼요. 임금은 전우치가 붙인 방의 내용을 전해들었습니다. 임금은 괘씸했어요? 임금을 받들고 섬겨야 한다고? 도둑놈 주제에 못하는 소리가 없구나. 임금은 머리 꼭지까지 성이 차올랐습니다. 임금은 전국에 전우치를 잡아들이라고 명을 내렸습니다.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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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곳곳에서도 상소가 올라왔습니다. 전우치는 임금님을 속이고 나라의 금부치를 빼앗아 갔으니 대역 죄인입니다. 당장 잡아다가 목을 베야 합니다. 어리석은 자들 제놈들이 지은 죄는 뉘우치지 않고 나를 잡아들이겠다고? 오냐 내 잡혀가 혼줄을 내줄 전우치는 나머지 한 토막에 황금 대들보를 들고 저작거리로 나갔습니다. 한 높은 벼슬아치가 500량을 주고 사갔습니다. 벼슬아치는 그것이 궁중에서 만든 황금 대들보라는 것을 한눈에 알아챘습니다. 옳지 저놈이 바로 전우치였구나. 벼슬아치는 저작거리로 득달같이 달려가 전우치를 잡아들이라고 포졸들에게 명했습니다. 포졸들은 저작거리로 우르르 몰려갔어요. 포졸들은 곡물전 앞에서 쌀값을 흥정하고 있는 전우치를 잡아 포승으로 꽁꽁 묶었습니다. 그때였어요. 왼소리가 등 뒤에서 들렸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묶지 않고 무엇들을 하는 것이냐. 포졸들이 돌아보니 전우치는 그들의 뒤에 서있고 자신들이 전우치라고 포박한 것은 나무토막이었습니다. 기가 막혀 포졸들이 넋을 잃고 있는데 전우치는 새로 변신하여 저자를 한 바퀴 돌고는 사라졌습니다. 꽉 놓친 매처럼 망연히 서있던 포졸들에게 전우치가 다시 돌아와 품에서 병 하나를 꺼내 던졌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잡으려거든 이 병을 가지고 가거라. 말을 마치고 전우치는 스르르 연기처럼 병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포졸들은 재빨리 달려가 병 주둥이를 마개로 틀어막았어요. 포졸들은 전우치가 든 병을 궁중으로 가지고 갔습니다. 한 벼스라치가 임금 앞에 꿇어 엎드려 말했습니다. 전하 전우치라는 놈은 도술이 비상한 놈입니다. 병 속에 들어 있다고 해서 얕잡아 볼 수 없습니다. 마개를 열지 마시고 병재로 기름 가마에 넣어 죽이도록 하옵소서. 옳은 말이다. 병재로 기름 가마에 넣어도록 하라. 포졸들은 전우치가 들어 있는 병을 기름이 부글부글 글른 가마 속에 던졌습니다. 임금과 벼스라치들은 제 아무리 도술이 용하다 해도 전우치는 꼼짝없이 죽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느긋하게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우치는 죽기는 커녕 오히려 내 가난하여 따뜻한 방에 살아보지 못했는데 오늘에야 임금님 덕에 뜨끈뜨끈하게 몸을 녹이게 되었구나. 임을 위한 일편단심 변함이 없으렸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임금은 화가 머리끝까지 치솟아 올랐습니다. 멋이라 일편단심 이라고 저놈이 든 병을 당장 꺼내 박살내버려라. 포졸들은 득달같이 달려가 쇠몽둥이로 병을 내리쳤습니다. 병이 산산조각으로 깨졌어요. 산산조각 난 병 조각들이 공중으로 튀어 오르면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백성들을 돌보아라. 백성들은 굶주리고 있다. 나는 백성들이 굶어죽는 것을 막으려고 나섰다. 나는 전우치다. 저놈을 붙잡아 육시하지 않고 못들었느냐. 어서 저놈을 잡아 죽여라. 임금의 목소리는 비명과 같았습니다. 포졸들은 병 조각을 모두 거두어 가루로 만들고 기름 가마에 던졌어요. 그러고도 분이 풀리지 않아 임금은 전우치의 집을 불사르고 집터에다 연못을 파라고 했습니다. 포졸들은 집을 불사르고 그 자리에 연못을 팠어요. 먼 훗날 사람들은 그 연못을 파소연 이라 했습니다. 포졸들이 병 조각을 거두어 가루로 만들고 기름 가마에 던지고 집을 불살랐지만 전우치는 죽지 않고 여전히 저작거리에서 새로 구름으로 짐승으로 변해 돌아다녔습니다. 임금은 힘으로 전우치를 누를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임금은 전우치를 달래기로 했어요. 임금은 거리에 방을 붙였습니다. 나라의 큰 죄를 지는 전우치지만 그의 재주와 도술은 칭찬할 만한 일이다. 만약 전우치가 그간의 잘못을 뉘우치고 엎드려 사죄하려 한다면 짐은 높은 벼슬을 내리고 재주와 도술을 나라와 백성을 위해 쓰도록 하겠다. 전우치는 성안 거리에서 방을 늙었습니다. 그러나 전우치는 임금 앞에 꿇어 엎드려 사죄하지는 않았어요. 그는 죄를 지은 적이 없을 뿐더러 임금의 속임수에 넘어가고 쉽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언제 어디서나 억울하고 굶주린 사람들 곁에서 그들을 위하여 일했습니다. 그는 임금 앞에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꼭 한 번 모습을 보인 적이 있었습니다. 함경도 백두산 자락에 키가 예닐곱 척이 높고 수염이 장대 같고 목소리가 우레같은 산도둑이 나타나 관북 일대를 약탈하고 다니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함경도 관찰사도 조정에서 보낸 포도대장도 상대가 되지 못했지요. 임금님은 전우치밖에 대적할 자가 없다고 판단하고 전국 방방 곳곳에 전우치를 찾는 방을 붙였습니다. 전우치는 임금님 앞에 나서지 않을 수 없었어요. 임금님은 전우치에게 도둑을 소탕하라는 명을 내리고 백두산 자락으로 보냈습니다. 전우치는 도둑과 열흘 낮 열흘 밤을 하늘로 오르고 나무습 속으로 달리고 청길 바다 속으로 들어가면서 싸우고 또 싸웠습니다. 마침내 도둑이 항복했습니다. 전우치는 그의 죄를 용서하고 그에게 도망강을 지키며 죄갚음을 하라고 명한 다음 어디로 인지 사라졌습니다. 그 뒤로 전우치는 두 번 다시 세상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금강산으로 들어가 새님이 되었다고 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황해도 바닷가에서 농사를 짓는다고 했습니다만 그것도 뜬 소문일 뿐이었답니다. 멍청한 사위 옛날에 멍청한 아들이 있었는데 장가를 들어 새색실을 데리고 왔습니다. 가을이 오자 어머니는 아들을 처갓집에 보내려고 정성껏 음식을 장만 음식을 음식 장만 이 다 끝나자 어머니는 아들을 불렀습니다. 얘야 여름 동안 너희 장인 장모님이 더위를 이기느라 고생이 심하셨을 게다. 귀한 달자식을 보내놓고 소식도 궁금할 테니 네가 가서 인사를 드리고 오너라. 네 그럴게요. 어머니는 아들이 멍청해도 한참 멍청한 편이라 장만한 음식 이름들을 하나하나 가르쳐 주었습니다. 어머니는 막걸리병을 들어 올리며 이건 올랑쫄랑이고 꽝다리를 들어 올리며 이건 끼익 폭드대기고 송편을 들어 올리며 이건 희압반드렘이고 해 찹쌀 인절미를 들어 올리며 이건 느려 움츠레기고 그러고 나서 어머니는 또 한마디 했습니다. 많지는 않다만 빛이나 보이고 오너라. 아들은 제가 멍청이라는 것을 아는 터라 귀를 기울이고 어머니 말을 들었습니다. 이윽고 아들은 어머니가 정성껏 마련해준 고리짝을 짊어지고 처갓집에 갔습니다. 마침 처갓집에는 장인이 들에 나가고 없는 데다 장모는 지붕에 올라가 박이 엉그렀나 어째나 살피고 있었습니다. 사위는 마당에 들어서면서 유난히 큰 소리로 장모님 하고 불렀어요. 장모가 내려다보니 사위가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김서방 오는가 기다리게 내 콧내려 감세 아니에요 장모님 거기 계세요. 사위는 사다리를 타고 지붕으로 올라갔습니다. 지붕 꼭대기에 이르자 사위는 고리짝을 풀어놓고 장모에게 하나하나 들어보이며 말했습니다. 이건 올랑 쫄망이고요. 이건 킥폭두덱이고요. 알았네 이건 히야반드램이고요. 사위는 음식이름들을 다발하고 나서 다시 음식들을 주섬주섬 고리짝에 쌓았습니다. 어디 가려고 음식들을 다시 쌓는가 장인어른께 가야지요. 장모는 별생각 없이 나락론에 갔다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사위는 고리짝을 등에 메고 지붕을 내려가더니 나락론으로 달려갔어요. 장모가 기다리면 오실 텐데 무엇 때문에 달려가는가 하고 말려도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나락론에서 팔을 뽑고 있던 장인은 사위가 달려오는 것을 보고 올라섰습니다. 사위는 장인 앞으로 가 큰절을 하고 다시 고리짝을 풀어 음식이름을 대기 시작했어요. 설명을 다한 사위는 주섬주섬 음식들을 고리짝에 넣고 짊어진 뒤 저를 꾸벅하고는 달려갔습니다. 저녁이 되어 장인은 오늘은 집에 돌아가면 사위하고 맛있는 술과 껑고기를 먹겠구나 생각하면서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집에 이르자 할머니 마당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왜 사위랑 오지 않고 혼자 오세요? 사위라니 고장집으로 갔는데 길을 잃어버렸나? 그때쯤 사위는 땀을 뻘뻘 흘리며 자기 집으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마당으로 들어서는 아들을 보고 놀라 소리쳤습니다. 얘야 처가 집에 갔다가 왜 벌써 오는 거냐 무슨 일이라도 있었느냐 어머니도 참 어머니가 빛이나 보이고 오랬잖아요 그래서 고리짝까지 들춰 메고 왔단 말이냐 당연하지요 어머니는 기가 막혀 고리짝을 한번 열어보고는 땅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버렸답니다. 멍청한 여자 아들이나 딸을 시집 장가 보내면 그 상대편 집안이 사돈이 되지요 그런데 사돈이란 사돈이란 참 가깝고도 어려운 관계입니다. 옛날 어떤 곳에 참 멍청한 여자가 살았어요. 딸 하나를 남의 집에 시집 보내고 나니까 여간 허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이고 딸 하나 있는 거 시집 보내고 나니까 허전해서 못 살겠구나. 영감이라도 죽지 않고 살았더라면 내가 왜 이리 외롭겠나. 바보 같은 영감 날 두고 자기만 훌쩍 먼저 가버리다니. 이렇게 죽은 영감한테 분염을 하고 있는 바로 그때. 사람이 와서 사돈 영감 부고요 하고 소식을 전했습니다. 바로 딸의 시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통지였습니다. 그런데 자기 영감 죽은 것만 슬퍼하던 차라 그만 사돈 영감 이란 것을 생각 못하고는 부리나케 딸네 집에 달려가 통곡을 하였습니다. 슬피 크게 울었지요. 그런데 아이고 하는 것은 친상주가 우는 소리고 일반 조문객은 어이 하거나 가만히 있는 법입니다. 그런데 아이고 하고 울었답니다. 나중에는 발까지 뻗고 울었어요. 아이고 이 무정한 영감아 먼저 가면 어떡하오 이 인정 머리 없는 사람아 나도 함께 데려가오 아이고 나 죽겠네 이렇게 넋돌이를 한참 하고 있는데 딸이 와서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그때야 정신이 나서 딸을 알아보고는 이거 사 네 아비가 죽었는데 이제 왔느냐 하면서 딸을 원망하니까 딸이 어머니에게 작은 소리로 어머니 정신 차려요 여기는 시아버지 돌아가신 자리예요 라고 도리어 어머니의 실수를 원망하였습니다. 그때서 정신이 번쩍 났어요. 그래서 울음을 그치고 둘러보니 모두들 그 엄숙해야 할 상가집에서 웃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여러분께 인사도 못 드리고 마구 울었구려 그래 여러 어른들 그동안 별거 없으셨나요 하고 깎듯이 절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한 사람이 아니 별거가 없다니요 이렇게 사람이 돌아가셨지 않소 하였습니다. 그러자 더 미안해서 그렇지요 그래 무슨 병원으로 돌아가셨나요 하고 묻자 선반에서 송곳이 떨어져서 그만 돌아가셨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문상훈 사돈 마누라가 깜짝 놀라면서 하는 말이 그러니까 선반에 그런 쇠부치를 두지 말라고 여러 번 말 안 했던가 그러나 저러나 큰일 날 뻔하였구먼요 그래 눈은 다치지 아니하시고요 하고 되봤자 그만 딸의 시어머니가 독소 왔습니다. 그래 죽는 일보다 더 큰 상처가 어디 있겠소 눈이 문제요 이렇게 되니까 이 멍청한 사돈 마누라는 얼굴이 홍당무가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인사치대만 할 것이 아니라 모두 나가서 장사치를 준비를 해야지 어서 나갑시다 하자 여자들이 다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러자 이 사돈 마누라도 그때서야 정신이 나서 자기도 일을 좀 거들어야겠다고 생각하고 뒤따라 나가보니 다른 신발들은 먼저 나간 여자들이 다 찾아 신었기에 자기 신발만 얌전히 놓여 있는지라 기분이 좋아서 한마디 하였습니다. 아이고 어쩌면 여러분들은 참 기특도 하셔라 어쩌면 내 신발만 이렇게 고스란히 남겨두셨을까 참 예의범절이 뛰어나신 분들이셔 이렇게 되니까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쿡쿡 웃었습니다. 또 실수했구나 어떻게 하면 이 수치를 씻을까 어떻게 하면 인사치레를 잘할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뜰에 있는 나무 위에 까치가 두 마리 앉아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아이고 기쁜 소식을 전한다는 저 까치가 참 예쁘기도 하여라 그래 사돈만아님 저세가 대개같이 인가요? 하고 똥단지 같은 질문을 하여서 또 한바탕 우스갯감이 되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 뒤로 사돈만우라는 고개도 들지 못한 채 도망을 갔다고 합니다. 풍수 노릇 옛날 어느 고울에 유식한 사람 둘이 살았습니다. 한 사람은 남의 맷자리를 봐주는 풍수장이었고 한 사람은 아이들을 가르치는 서당 훈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살림을 보면 풍수장에는 어디 나가서 남의 맷자리를 봐주고 돈을 벌어 제법 밥술이나 먹고 사는데 이 훈장은 아이들에게서 학비 조금 받아가지고는 영 살기가 어려웠습니다. 이제 이제 며칠 안 있으면 추석이 돌아옵니다. 동네 여기저기에서 추석 준비를 한다고 야단이었어요. 그런데 훈장 내 집은 명절이 되었어도 배에서 쪼르륵 소리가 날 정도로 딱한 처지 였습니다. 그래서 훈장 부인이 남편에게 말하였어요. 아이고 남들은 추석이라고 야단인데 우리는 이것이 무어란 말이오. 애들 옷도 해 입히고 장을 봐서 제사도 지내야겠는데 이 사람아 남들 추석 명절에 장보고 추석비 많은 것을 모르나 돈이 없어 그렇지 옆집은 풍수에서 돈 벌어다가 잘 지내는데 당신은 저 사람보다 더 유식하면서도 어찌 이리 탄식만 하시오 당신도 나가서 풍수 노릇을 해보시고려 이러면서 풍수집에 가서 쓰지 않는 새 곧 명당 자리를 고르는 데 쓰는 손바닥만한 나침반을 하나 구해다 주면서 돈을 벌어오라고 때밀었습니다. 그런데 풍수의 풍자도 모르니 이것이 대법이나 한 일인가요? 그저 여기저기 남의 맷자리 잡는데 따라만 다니다가 술이나 한잔 얻어먹고는 빈손으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이 추석 바로 전날인 작은 추석 곧 열 나은 날이었습니다. 그렇게 돌아다녀도 돈 한 푼 못 벌었다면 이제 별 수가 없지요. 내게 생각이 있으니 밤중에 낮에 들고 저 들판에 나가 봅시다. 그러면서 부인이 앞장을 섰습니다. 훈장은 무슨 영문인지 모르고 부인에 따라서 들판에 나갔더니 부인이 남의 논에 가서 별을 베어오라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여기서 망을 볼 테니 당신이 좀 베어오시오. 비록 우리 별은 아닐지라도 부잣집 여니까 좀 충나면 어떻겠소. 아니 여보 그럼 나보고 도둑이 되란 말이오. 도둑이면 어때요? 당장 내일 추석을 지내야 할 것이 아니에요? 이리하여 훈장은 슬픈 마음과 두려운 마음으로 남의 논에 들어가서 별을 베기로 하였습니다. 이 깨끗한 가을밤에 아이들에게 양심대로 거짓 없이 살라고 성연의 말씀을 가르치던 훈장이 펴 도둑질을 하게 되었답니다. 그러나 저러나 가르칠 때는 가르칠 때고 살 때는 살 때라 별을 베려고 허리를 구부려 논바닥을 보니 논의 맑은 물에 달이 보였습니다. 달이 비치는 것이 무서워서 몸을 돌려 달을 안 보려고 하였어요. 그래서 다른 쪽으로 구부리고 보니 물에 별이 떠 있었습니다. 하늘이 나를 반짝반짝 하고 보는 것이다. 하늘이 위에서 내려다보고 또 물에서 올려다보는데 어찌 위아래의 하늘 눈을 속이며 내가 죄를 지으리오 차라리 굶어 죽는 것이 나으리라. 이렇게 마음 먹고 논에서 나와 부인에게 말하였습니다. 여보, 저기 보름달의 밝은 눈을 피하려 몸을 돌리니 반짝 반짝 빛나는 별의 눈이 있구려 그래서 내가 황송하여 그냥 나왔소. 그러자 부인도 한숨을 쉬면서 그러면 그냥 집으로 가자고 하였습니다. 하늘에 죄를 짓느니 차라리 굶으면서 추석을 지내는 것이 낫겠다고 하였어요. 그리하여 추석은 그럭저럭 넘어갔습니다. 이튿날 부인은 다시 이전에 얻어온 풍수가 쓰는 쇠를 내주며 풍수 노릇이라도 해서 돈을 벌어오라고 하였습니다. 자기는 바느질을 하든 날품을 팔대내서 살 테니 객지에 나가서 돈을 벌어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리하여 훈장은 풍수장애가 되어서 정처없이 길을 갔습니다. 두루마리 앞자락에는 쇠가 대롱대롱 달려있어 누구나 아 저 사람이 풍수로구나 하고 알아보았지만 사실 이 사람은 땅이나 맷자리에 대해서는 전혀 백지와 같았습니다. 그러나 저러나 가기는 갔습니다. 날이 저물도록 걸어갔어요. 그러다가 길가에 있는 주막에 들어서 저녁을 들며 하루저녁 머무르려고 하니까 주막 주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보아하니 돈이 많은 것 같지도 않고 쇠를 차고 계시니 풍수는 들림이 없는 것 같은데 여기서 숙식을 하실 것이 아니라 저 동네 가운데 큰 기와집으로 가시지요. 지금 부자 아버지의 산소를 쓴다고 풍수들이 사방 각지에서 몰려들어서 법석 대는데 거기 가면 노자 타고 밥 먹고 오죽 좋겠습니까? 이리하여 가짜 풍수는 부자 집을 찾아갔는데 풍수라는 풍수는 다 와서 서로 잘라놓으라고 뽐내며 야단이었습니다. 산에도 안 가보고 마구 실력을 발휘하고 있었어요. 아 내가 몇 년 전에 박대감댁 산소를 잡아들였더니 벼슬이 여보시오 이미 대감이 되신 분이라면 새삼스럽게 무슨 벼슬이 더 올랐다는 거요? 나로 말하면 이진산네 진부를 잘 써주었더니 아들이 과거에 딱 합격을 했소. 모르는 말씀 과거도 좋지만 그저 부자가 되어야 우리들 백성은 제일이지요. 내가 쓴 집은 그저 이러면서 서로 야단인데 가짜 풍수는 뭘 알아야 참견을 하지요? 모르니까 그저 가만히 있었습니다. 아마 저렇게 자기 자랑을 해야 되나 보다 하고 생각하고 있는데 주인 상주가 이 가짜 풍수에게 한마디 하였습니다. 지사께서는 오늘 들어오셨지요. 그런데 어찌 한 말씀이 없으신지요. 말씀을 하셔야만 내가 판단을 할 것인데 도대체 이 방 안에다가 돌아가신 분을 모시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산에 가서 모실 것인데 여기서 백번 말한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산에 가서 하나씩 짚어가면서 자리를 찾아서 모셔야지요. 누구든 앉아서 자랑해야 못합니까? 이렇게 말하면서 쇠를 만지작 거렸습니다. 자기가 말하고도 어찌 이런 합당한 말이 나왔는지 신통할 지경이었어요. 예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죄송하지만 이분만 남고 다른 분들은 노잣돈을 톡톡히 드릴 테니까 다 떠나도록 가십시오. 이분을 모시고 맷자리를 찾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다들 내보냈습니다. 다른 풍수들은 자기들의 지나친 입방하로 맷자리를 찾지도 못하고 떠나게 된 것을 후회하면서 다들 떠났습니다. 부디 지사께서 우리 아버지를 모실 명당을 잡아주십시오. 오늘은 푹 쉬고 내일 산에 가시지요. 이렇게 말하면서 극진이 대접을 하였습니다. 가짜 풍수는 애가 탔어요? 남이 하는 걸 보고 따라다니며 눈치로 공부나 할까 하였는데 자기 말 한마디에 상주가 간복하여 다 맡긴다고 하니 등에서 식은 탐이 났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가짜 풍수라는 것이 들통이 날 것이고 그때는 맞아 죽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이 밤중에 아무도 모르게 도망을 가는 것이 제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도망가려면 신발이 좋아야겠기에 저녁에 지프구에다가 신을 삼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상주에게 말하였어요. 저 주인어른 집 있거든 한 단만 갖다 주시오. 아니 집 갔다가 뭘 하시려고요? 신 한켤레 똑똑하게 삼으려고요. 신이요? 내일 산에 가실 때 신을 신 말인가요? 그러실 줄 알고 우리 머슴을 시켜서 단단하고 보기 좋은 신을 다 삼아 놓았으니 안심하고 푹 주무십시오. 그 신은 내일 아침 산에 가실 때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바람에 도망갈 계획도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러니 이제 나오는 것은 한숨뿐이었어요. 잠도 자지 못하고 한숨만 쉬고 있는데 자기 방에 부엌 심부름을 하는 아이가 불을 떼고 있었어요. 그걸 보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불 떼는 아이가 나보다 행복하구나. 옷은 저리 남루하고 머리는 쑥국새같이 흩어지고 얼굴에는 떼가 더덕더덕 붙어있어도 나처럼 야간 도주할 불안이야 없겠지. 그러고 있는데 이 아이가 가짜 풍수의 마음을 다 알고 있는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영감님 걱정이 되시지요. 그러나 염려 마세요. 제가 부럽다고 생각지 마세요. 저는 영감님이 부럽습니다. 내가 걱정을 한 줄 어찌하노? 저를 진짜 어린애로 아시네요. 이래 봬도 저는 영감님을 기다리느라고 몇 날 몇 달을 참았습니다. 하여간 기다린 것은 기다린 것이고 제가 영감님 심중을 잘 아니까 여러 말 할 것 없이 제가 시키는 대로만 하시겠습니까? 아니 네가 뭘 안다고 내 걱정 근심을 덜어준다는 말이냐? 저는 유명한 풍수집에서 자란 놈입니다. 하늘도 감동하고 북두 칠성도 감탄하던 집 아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좋은 수가 없기에 한 번 말을 들어보자 하였더니 그러면 이리저리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지푸라기라도 붙들고 싶었던 가짜 풍수는 아이 말을 듣기로 하였습니다. 내일은 주인이 산의 맷자리를 보러 가자고 할 것입니다. 그때 좋은 말을 타라고 하면서 실한 하인 보고 마부가 되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좋은 말과 실한 마부는 싫다고 하시고 제가 기르는 비로 먹은 말을 달라고 하시고 마부로는 이 못난 저를 쓰겠다고 하십시오. 그러면 좋은 수가 생길 것입니다. 이튿날 약속대로 가짜 풍수는 비로 먹은 말과 못난 아이를 데리고 산에 올랐습니다. 상주는 겸손한 풍수라 하면서 모든 요구를 들어주었어요. 그런데 이 비로 먹은 말이 이상하게도 욕마인지 훌훌 나는 것처럼 산을 잘 올라갔습니다. 말만 신기한 것이 아니라 이 못난 아이도 신기하였습니다. 죽지법을 쓰는지도 모르겠어요. 좋은 말을 타고 실한 하인을 부르는 주인 상주가 오히려 저만치 뒤에 떨어져서 헉헉거리며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무슨 말을 내도 상주가 듣지 못할 자리에 와서 그 아이가 한자리를 짚어주면서 이 자리가 명당이라고 하였어요. 산줄기가 어떻게 내려와서 왼편에는 청룡이 있고 오른쪽에는 백호가 있고 땅은 무슨 모양이라고 할 말까지 다 일러주었습니다. 이 때쯤에 주인이 가까스로 도착하였어요. 아니 어찌 그리 잘 달리십니까? 그리고 아가 너는 얼마 전에 우리 집에 하인으로 들어온 나이인데 어쩌면 이리 산 지리를 잘 알아 안내하였느냐 그리고 저 비로 먹은 말이 천리 말한 말이냐 그러자 못난 아이가 대답 하였습니다. 제가 빨리 달린 것이 아니라 주인 나리 께서 이번에 아버님 상을 당하여 워낙 기운이 없으셔서 빨리 못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 주인 따라 말과 하인이 자연히 느려지게 된 것이지요. 하기는 그렇다만 이 산을 이전에 와보았느냐 예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유명한 풍수였기에 따라 다녔습니다. 사실은 이분이 아버지의 둘도 없는 친구분인데 이번에 우연히 집에서 만나서 어찌나 반갑던지 제가 인도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오 그래 어쩐지 하시는 말씀이 보통 풍수와 다르시기에 내가 이분만 홀로 모셨단다. 그러고 보니 나도 반단력이 대단하구나. 그러면서 이 가짜 풍수가 잡아주고 설명해준 자리에 아버지를 모셨습니다. 그리하여 명당자리에 곧 멋진 무덤이 하나 생겼어요. 이제 이 사람은 어서 빨리 두둑이 돈을 받아 집에 돌아가고 싶은데 주인이 가라는 말을 안 했습니다. 얼른 나에게 노잣돈이나 사례를 안 할까? 집에 가고 싶어 죽겠는데 그러나 돈 이야기를 차마 할 수가 없어서 차일 피일 미루다가 서너 달 세월만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물었어요. 나는 이제 집에 가야겠으니 주인한테서 제발 돈 좀 얻어서 나를 보내다오. 걱정 마세요. 이미 고향집에는 잘 살도록 다 조치를 해두었을 테니까요. 아니 우리 집을 어찌 한단 말이냐? 다 아는 수가 있지요. 당신이 우리 아버지 친구인데 제가 집을 모르겠어요? 도대체 너하고 나하고 이 집에서 처음 만났는데 언제 보았다고 나를 아는 척하고 무슨 아버지의 둘도 없는 친구라고 하느냐? 그동안은 그동안은 네 덕을 보느라고 그런가 하고 있었지만 사실 너하고 나하고 무슨 관계니? 내가 이번에 돈을 받으면 좀 떼어달라는 수작이니? 그렇다면 반을 주마 도대체 너는 누구냐? 그러자 아이가 씩 웃으며 손가락을 입에 대고 조용히 하라고 하였습니다. 이튿날 아침 주인은 딱 노잣돈만 주면서 안녕히 가시라고 하며 동구밭까지 나와서 작별하였습니다. 거기까지 나와서 작별하는 정성은 좋으나 노잣돈만 준 것이 섭섭하였습니다. 얘야 네가 이 어른을 대게까지 잘 모셔다드려라. 이렇게 말하고 주인은 들어갔습니다. 이제 아이하고 가짜 풍수만 길을 걸어가게 되었어요. 어쩌녁에도 말했다만 도대체 내 정체가 무엇이냐 그리고 우리집이 어찌 되었다는 말이냐 얘 가족들은 그동안 상수집에서 보낸 많은 재물로 집도 새로 짓고 논도 사고 옷도 잘해 입고 있을 우리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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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게 되었다고 어쩐지 노잣돈만 주고 가라고 하고 시치미를 뚝 떼고 나를 이유없이 몇 달씩이나 붙들어둔 것이 이상하다 했더니 하여간 내 덕분에 우리집 사람이 호강을 한다니 다행이다. 고맙다. 그런데 그 이웃집 풍수가 어찌하여 병이 났니? 그렇지 않겠으니까 아무개는 서당훈장만 하더니 내가 못 쓴다고 버린 썩은 쇠로 한 번 풍수노릇 하러 나가서 저렇게 떼돈을 벌어서 부자가 되었는데 나는 뭐야 그동안 남의 맷자리를 봐준 것이 이제 보니 한심한 일이다. 어쩌면 남에게 죄만 지었을지 몰라. 그러니 내가 이제 무슨 염치로 풍수노릇을 또 하나 그러면서 쇠를 내다 버리고 머리를 싸매고 끙끙 앓고 있을 것입니다. 너 대단한 녀석이로구나. 겉보기는 꾀재재하고 볼품없는 아이인데 말이다. 그런데 이제 내 덕분에 숙제는 다 풀었다만 도대체 너는 누구냐? 내가 훈장이라는 것도 우리집이 어디있다는 것도 내 이웃의 풍수가 산다는 것도 그 사람이 병이 날 것이라는 것도 어쩌면 그리 잘 아느냐? 이렇게 안타깝게 궁금하여서 물었습니다. 나를 아이 녀석이라고 하였겠다. 꾀재재하다고? 볼품없다고? 서당 훈장 너는 누구냐? 내가 누구냐고 묻는 너는 도대체 누구냐? 이렇게 당돌하게 정말 버릇없이 엄청난 반말을 했습니다. 이제 이놈이 내 돈을 다 빼앗아 가고 내 미천까지 다 드러낼 놈인가 하는 두려움이 생겼어요. 아이는 이번엔 크게 웃었습니다. 이제 연극은 그만하자. 서당 훈장 그대는 나를 지난번 추석 전날 본 적이 있으리라. 남의 논에 별을 베러 갔을 때 논에서 아니 그것까지 알아? 그럼 너는 그 논의 주인이란 말이냐? 그때 우리는 만났지. 그대가 달을 피해 몸을 돌려 별을 베려고 할 때 논물에 비치던 그 초롱초롱하던 북두칠성 그 중에 하나인 양식을 담당하는 양곡성 이라는 별이다. 별이라고? 그렇다. 하늘의 별인 내가 그대 양심에 감동하여 인간으로 내려와서 못난아이 노릇하느라고 참 힘들었다. 도대체 나는 누구며 너는 누구냐? 오직 양심이 아니더냐? 그럼 잘 있게나. 그러면서 별님은 해질녘 하늘로 날아가 버렸습니다. 북두칠성이 오늘따라 유달리 빛이 났답니다. 조망만한 신랑 옛날에 키가 작은 신랑이 있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신행을 가서 장인과 장모를 배워야 했는데 신랑은 어머니가 정성스레 사주신 음식 보따리를 들고 저같이 마을로 갔습니다. 마을에 이르고 보니 이 골목인지 저 골목인지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원체 바보인 데다가 장가 들러 갔을 때는 갓을 쓰고 두루마기를 입고 오는 바람에 정신이 없었습니다. 할 수 없이 신랑은 지나가는 할머니에게 물었어요. 할머니 지난 가을 보자기 쳐놓고 국수 먹던 집이 어딘지요? 할머니는 한참 생각하다가 말을 했습니다. 저기 수채 구멍으로 검정개가 들어가는 집이란다. 신랑은 고맙다고 할머니에게 꾸벅 절을 하고 검정개가 들어간 수채 구멍으로 음식 보따리를 먼저 들여보내 놓고 다음에는 자기가 머리를 박고 들어갔습니다. 마치 우물에서 나무를 씻던 장모가 나무를 씻은 물 한 동의를 수채 구멍에 쏟아붓고 나니 수채 구멍에서 얼굴 차거워 하는 소리가 나는 것이었어요. 장모가 놀래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지난 가을 시집 보낸 딸의 신랑이 수채 구멍에서 엉금엉금 기어나오고 있었어요. 아니 이 사람아 왜 살인문을 뚫고 수채 구멍으로 기어들어오는가 글쎄요 지난 가을에 올 때는 살인문이 아주 넓어떠렸는데 이번에 보니 정말 좁네요. 어서 들어가세 장모는 안으로 들어가서 사위의 옷을 벗겨 빨아 입히고 나서 말했습니다. 이 다음에 오거들랑 저 아래 작은 구멍으로 들어오지 말고 저기 큰 문으로 들어오게 저 큰 문은 사람들이 들어오고 작은 구멍은 개들이 들어오는 것이라네. 그 말을 듣자 사위는 곧 방문을 열고 오다가 수채 구멍으로 다시 나가더니 살인문으로 들어왔습니다. 사위는 제법 큰 소리로 소리쳤어요. 장모님 큰 문으로 들어왔어요. 이젠 됐지요? 됐네 됐어 어서 방으로 들어오게. 장모는 또 사위의 옷을 벗기고 빨아 말려 입혀주었습니다. 그동안 신랑은 발가벗은 채로 아랫목에서 아랫돌이를 가리고 있었답니다. 원의 훌륭한 재판 옛날 어떤 고울에 말 못하고 귀먹은 벙어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배운 것도 없고 누구 하나 돌봐주는 사람도 없는 벙어리는 남의 집에서 머슴을 살았습니다. 벙어리는 그저 묵묵히 일만 하였습니다. 그런데 일밖에 모르는 벙어리가 무슨 하소연할 것이 있었던지 원의 새로 부임하기만 하면 사흘안에 소지를 올리는 것입니다. 소지란 고소장 즉 답답한 일이나 소원을 원이나 판관에게 써서 올리는 종이입니다. 소지가 있어야 재판을 하는 법이지요. 그런데 벙어리의 소지는 글자가 하나도 없고 흰 종이뿐 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백지 소지이지요. 새로 부임한 원은 정치를 잘해보려고 백성들한테서 소지를 많이 받아서 차근차근 해결을 해주었지만 이 백지 소지는 아무리 보아도 알 수가 없고 그렇다고 벙어리를 불러서 말을 하라고 해봐야 말을 못하니 결국 미해결 숙제로 남기고 말았습니다. 그러다가 또 새 원이 오면 벙어리는 이 백지 소지를 내는데 역시 풀지 못하고 원들이 바뀌기만 했습니다. 이 얘기가 소문나기 시작하여서 이 고을은 물론 다른 고을까지 다 알게 되었습니다. 백지 소지의 뜻을 알아낼 사람은 누굴까? 이렇게 사람들이 궁금하게 여기고 있는데 이번에는 사월에서 세계로운 재상이 똑똑한 원을 보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사흘이 되니까 어김없이 원에게 또 백지 소지가 올라왔습니다. 벙어리는 안타까운 눈초리로 원을 바라보고 만 있었어요. 당신이라면 내 소원을 뿌려주실 것 같은데 제발 살려주십시오. 저는 답답합니다. 이러한 눈초리였습니다. 원은 그 안타까움을 잘 알았어요? 오죽 가슴이 답답하면 그랬을까요? 하기야 백지 소지를 보고만 있어야 하는 이전 원이나 지금 원이나 역시 답답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원이 답답하다 하고 가슴을 두드리니까 벙어리도 제 가슴을 두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원이 백지 소지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흔들은 늘라였습니다. 이 백지 소지 때문에 답답해서 죽겠다는 손짓이었지요. 그러자 벙어리도 손짓 을 나였습니다. 드디어 이번 원은 알아내었습니다. 벙어리가 말하지도 듣지도 못하지만 눈이 있고 발이 있고 손이 있고 생각이 있는데 왜 자기 할 말을 못한다고 하겠나요? 바로 저 손짓이면 눈길이면 발걸음이면 되었습니다. 그래서 즉시 부하를 불러서 명령하였어요. 저 백성이 걸어가는 대로 따라가서 저 백성이 손가락질 하는 자를 잡아올 것이며 저 백성이 원망하는 눈길을 보내는 자를 붙들어올 것이니라. 그러자 벙어리는 이제야 답답증이 확 풀렸는지 좋아라고 춤추면서 앞장을 섰습니다. 벙어리는 어떤 집으로 들어가더니 그 집 주인 남자를 손가락으로 탁 가리켰습니다. 그 주인 남자가 웬일인가 하다가 벙어리를 보고 눈을 불아렸는데 이때 벙어리의 눈초리는 증오와 원망에 차있었어요. 이 눈길을 본 원의 보아가 즉시 그 집 남자를 붙잡아 원이 있는 동원으로 끌고 왔습니다. 원은 잡혀온 사람에게 호통을 쳤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저 불쌍한 벙어리의 재산을 외웠다니 그러자 그만 그 남자가 깜짝 놀라며 자백하였습니다. 죽을 죄를 줬습니다. 저 벙어리가 남의 집사리를 하기에 그 세경 받은 것을 가로칠 욕심으로 평소에 무척 친절하게 대하여 주어 인심을 얻은 후에 서로 말을 주고받을 수 있는 손짓 발짓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하고는 말이 잘 통했지요. 그렇게 친해진 다음에 제가 말했습니다. 네가 세경으로 받은 나락을 내게 좀 빌려다오. 그러면 이자를 차근차근 쳐주마. 너 같은 사람은 나락 이자 놀이. 그러니까 이 국사를 잘 놓아야 재산이 그러니까 나에게 다 줘라. 재산을 늘려줄 테니까. 이렇게 제안하니 좋다고 하기에 해마다 저 친구 세경을 제가 받아서 썼습니다. 그러면 원래 나락과 이자는 어디에 있는가? 처음이야 이자에 이자를 쳐준다고 하였지만 정작 계산을 하다 보니 엄청났습니다. 이자는 고사하고 원래 것만 갚으려 하여도 불가능할 정도였습니다. 이놈. 저 백성은 등골 빠지고 뼈가 위도록 일해서 번 세경인데 너는 그것을 가지고 네 살림을 하고 말했다는 것이냐. 벙어리 돈을 만만하게 여겼다가 원금과 이자를 따지니 기가 막히게 많았습니다. 그걸 갚았다가는 이제 제가 알거지가 되겠기에 생각한 나머지 시치미를 뚝 떼기로 하였습니다. 언제 내가 네 나락이랑 쌀을 가져갔느냐고 버틴 것입니다. 안 가져갔다고 원님에게 소지를 내서 저를 벌주고 곡식을 찾아달라고 하는 것을 제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러니 제가 이렇게 버틴 것입니다. 그런데 원님이 어떻게 저를 찾아내셨는지요? 얘기를 다 들은 원은 기가 막혔습니다. 이놈아 너만 영리한 줄 아느냐 저 백성도 영리해 평생을 남의 집 살며 고생고생해서 번 돈을 그냥 날릴 것 같으냐 어림 없지 어서 이자까지 다 따져서 갚도록 하여라 그 몹쓸 사람은 벌을 받고 벙어리의 돈을 다 갚자 알거지가 되었습니다.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그들의 재산을 떼먹으려는 그런 사람은 벌을 받아도 마땅합니다. 원은 훌륭한 재판을 하였다고 해서 그 고을에서 크게 칭찬을 받았을 뿐 아니라 못된 사람들의 가슴을 서늘하게 하여 그 고을을 깨끗한 고을로 만들어서 또 칭찬을 받았다고 합니다. 큰 사람이 될 아이 옛날 어떤 서당에서 혼장이 아이에게 한자를 가르치면서 물었습니다. 얘야 나 문목변에 눈목자가 무슨 자냐 한 번도 배운 적이 없는 글자이기에 아이는 서로 상자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모른다고 하지 않고 이 아이는 옹이 옹자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어째서 옹이 옹자인고 나무에는 옹이가 마치 사람 눈 같이 동글동글하고 빨갛게 박혀있지 않습니까? 반자 같은 것을 보면 때로는 쏙 빠져있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나무의 눈알은 바로 옹이가 아닌가 싶어서요. 그러자 혼장이 아이 손을 꼭 잡으면서 말했습니다. 얘야 장하다. 모른다고 말하기는 간단하지만 그러면 그 이상 발전이 없다. 너처럼 어렸을 적부터 자기 생각대로 말하는 것이 중요하다. 나이가 들면 이체면 저 사정보다가 말도 제대로 못한단다. 비록 틀린 답이지만 옹이 옹자라고 한 것은 확실히 당당한 자세다. 너는 장차 큰 사람이 될 것이다. 아닌 게 아니라 이 아이는 나중에 큰 사람이 되었답니다. 오늘도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옛날 이야기에는 복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복을 타고난 사람도 있고 세세로 복받을 처신을 하여 복을 받기도 하지요. 그러면 어떠한 태도가 복을 불러오는 것일까요? 복을 짓는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신이 어려운 처지에 있더라도 다른 사람의 고통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옛날 이야기는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줍니다. 그래서 옛날 이야기가 더 값진 것 같습니다. 오늘도 교훈을 주는 옛날 이야기와 함께 편안한 잠자리 되시기를 바랍니다.